문재풀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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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원래 인사 두번 받으면 안되는다는데. 우리 문제풀이기간 들어왔죠. 문제풀이기간 때 여러분들이 한 20점 내지는 30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진행을 할게요. 한 세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가지만. 첫번째 보면은 여러분들이 문제풀 때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게 오늘 점수 몇 점 나왔나 그걸 신경을 쓰더라구요. 잘하는 거기에 못하는 거기에 별로입니다. 그거 되게. 문제풀이기간 때 점수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데 이게 일일이 합니다. 그걸로 너무 초점 두지 마세요. 너무 초점 두지 마시고 그럼 어디에 초점을 두면 좋을까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풀 때 있잖아요. 문제풀 때마다 이 문제풀 때는 아 나 이 부분이 약하구나. 아 이거 뭐였었지? 하는 느낌이 드는게 있거든요. 그 생각을 놓치면 안돼요. 요거는 무조건 나한테 점수를 갖다 주는 겁니다. 요거는. 요거를 최대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문제풀 때 뭐 했었냐면요. 문제풀 때마다 바로 문제 옆에다가 아 요 파트는 좀 복습을 해야 돼. 하는 것들을 체크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복습할 때 요 문제가 아니어도 요 문제풀다가 다른 파트가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 건 아니지만은 과거의 절차가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나 그거는 모르는데 이제 고르는 게 나오면은 다 메모를 해둡니다. 빠르게. 이제 메모해뒀다가 그거를 시험 끝나고 나면은 점수는 보긴 보되 걔 일단 두고요. 내가 문제풀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그걸 복습을 꼭 해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내 점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가 약하고 어디로 공부를 더 해야 되며 내가 여태까지 알았는데 지금 까먹은 게 뭔지 이거는 아무리 뛰어난 강사도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들 본인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귀한 정보를 언제 주냐면은 문제풀이할 때 주는 거예요. 문제풀이할 때. 문제를 스스로 풀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풀면서 그거를 잘 체킹하시면은 요거는 무조건 점수로 가요. 무조건. 근데 체킹만 하고 더 풀면 안 되죠. 체킹만 하고는 바쁘면 안 되죠. 친구 만나러 가고 엄마한테 효도하고 그러면 안 되죠. 체킹한 걸 반드시 뭐 해야 되게요. 복습을 해야 됩니다. 요것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요거 체킹했던 걸 있잖아요. 우리 지금 수업은 이렇게 하죠. 모의고사를 풀고 그다음에 뭐 하죠. 해설강의 듣죠. 해설강의 들을 때 아 저거였어? 하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해결됐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또 넘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내가 체크한 건 뭐 하시라? 한번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복습을 꼭 하시는데 그중에 오늘 60문제 풀잖아요. 하루에 그렇죠? 60문제 풀고 나면은 하루 복습할 때 적어도 5문제 전후 정도는 기본서 읽을 거리도 만드셔야 돼요. 기본서 읽을 거리도 요거를 찾아야 돼. 나 오늘 기본서 뭐 읽어야 되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요걸 5문제만 아시겠죠? 5문제 찾아갖고 기본서 읽고 나면은 내가 이제 모르는 파트잖아. 내가 지금 읽으면은 처음 공부할 때랑 지금 공부할 때랑 차이가 좀 있게요.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기본서 읽는 것은 늘지도 않습니다.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읽으면은 아 이거였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100% 내게 돼요.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읽고 덮으면은 내게 안 돼 또. 막 또 잊어먹습니다. 요번에 읽었을 때는 뭐를 좀 하시라고요? 요거를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 읽은 거를. 그 작업을 복습을 있잖아요. 5문제 기본서 보는데 요거를 가급적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 그것도 다른 것도 공부해야 되니까 그걸 몇 시간 내에 끝내면 좋게요. 최대한 2시간 넘으면 안 돼. 제 생각에는 1시간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1시간. 전체적인 복습 시간은 1시간 내지 2시간 괜찮은데 기본서를 보고 정리하는 것은 1시간 넘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담이 좀 덜하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문제 많이 푸시잖아요. 문제 푸는 건 되게 중요하죠. 뭐 때문에 중요하죠? 방금 말했잖아. 이것 때문에 중요하다니까. 문제 풀다 보면 내가 약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약한 부분 잊어먹은 거 그리고 앞으로 더 해야 될 것들을 막 얘가 알려줘요. 되게 굉장히 고급 정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최대한 좀 많이 푸시는 게 좋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수험생이라면 수험생이라면 시험장 가기 전에 최소한 있잖아요. 2,000문제 든에 3,000문제 든을 풀고 하는 게 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본인에 대한 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부모님에 대한 돌이기도 해요. 최소한의 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기 전에 2,000문제, 3,000문제 정도도 안 풀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자세가 돼 있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최대한 좀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는데 동영 모의고사를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원래 시험은 8월 말에 시험 봤었죠. 그런데 지금 한 20일 늦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좀 벌었단 말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지? 7월이죠 아직은. 한 달 정도 뒤에 시험을 봤었어야 되는 건데 우리한테 지금 시간이 한 20일 더 생겼단 말이에요. 잘 쓰셔야 돼. 동영 모의고사 하면서 있잖아요. 진도별 문제를 하나만 좀 더 푸세요. 제가 이번에 문제풀이기 안에 맞춰서 신화지 660제라고 낸 게 있거든요. 진도별인데 최근에 나왔었던 기출문제를 있잖아요. 기출문제 지문들만 모아서 재조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공부를 잘했다면 그 문제는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안 풀린다면 기출문제 공부가 좀 안 돼 있는 걸 겁니다. 확인을 해야 돼.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거 확인하기 아주 좋을 겁니다. 그 용도로 만든 거니까 하루에 1시간에 있잖아요. 70문제씩만 풀어갖고 1시간만 투자해갖고 푸세요. 그럼 열흘 정도면 660문제는 풀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구성이 있잖아요. 최신 기출라고 검인정 교과서 사료 가지고 만든 거고 한 580제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그 지문 가지고 다시 한 4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580문제고 모의고사가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80문제면 하루에 70문제씩 풀면 7, 8, 50 8일 정도면 풀 수 있을 겁니다. 8일 정도면. 이거를 좀 병행을 해주시길 바라요. 그 두 가지만 좀 지켜주시면 문제도 좀 많이 풀 수 있고요.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보내는 시그널을 계속 체크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점수로 반영이 됩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우리 동영 모의고사 하면서 이것만 조금 좀 병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점수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요. 점수가 자꾸 이렇게 떠오를 때 그때 좀 자극을 주세요. 점수보다는 뭐를? 나한테 주는 시그널 있잖아요. 문제 풀면서 나오는 시그널. 이거 놓치면 바보입니다. 문제 풀이 수업 때 이걸 놓치는 거는 정말 바보예요.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저희 원래 2단계는 15회까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시험 일정이 늦춰지면서 2단계 하루 늘린 거 아시죠? 그래서 2단계를 6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 18회 문제가 나갈 거예요. 18회. 18회가 나가는데 오늘 1일차 문제는요. 1회부터 3회 문제죠. 이거는 과거 기출문제 지문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제가 나왔었던 기출문제 지문을 가지고 만들어도 어렵게 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그걸 경험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2주차하고 3주차 때 문제는 최신 기출하고 검인종 교과서 사료 가지고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최신 기출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다시 냈을 때 몇 점이 나오나 얼마만큼 내가 그걸 푸는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4주차 때 문제는 요즘 시험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물론 각 직렬마다 한두 문제씩밖에 안 나옵니다. 옛날에 고시기출 같은 문제도 활용을 좀 해볼게요. 거기 나왔던 지문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주차 때는 고시기출, 수능하고 한눈검 같은 문제들을 활용해갖고 4주차 때 문제는 제가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5주차와 6주차 때는 이 모든 직렬 시험을 짬뽕으로 해서 내드리겠습니다. 섞어갖고. 아시겠죠? 뒤로 갈수록 제가 문제 만드는 시험이 많이 걸리거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3회분 시험 만드는데 이게 며칠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노는 것 같지? 안 나옵니다. 딱 일주일 걸려요. 그러니까 하루 수업하려고 일주일 동안 문제를 만들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시간이 더 걸리는데 왠지 아세요? 안겹치게 하려고 지문을. 그러니까 앞에 냈던 지문을 빼고 내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소모가 돼요. 짜증날 정도로 소모가 많이 됩니다. 하여튼 그거를 최대한 안겹치게 해갖고 있죠? 다양하게 문제를 좀 구성해 드릴 겁니다. 18회가 나온다면 20문제씩이니까요. 2, 1은 2, 2, 8, 16 360문제를 풀 거예요. 동영 때는. 그러니까 동영 때 문제가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닌데 일단 시험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테스트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도 문제 풀면서 자기한테 주는 시그널을 찾으시고 그리고 진도별 문제 하나씩 꼭 풀면서 한 660문제 된다고 했었죠? 거기서도 시그널을 계속 찾으세요. 아시겠죠? 시그널을 찾고 덮으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엔드 북스까지 이게 무조건 점수를 올려줍니다. 20점, 30점 올려줘요. 이거 제가 장담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실제 시험 공부할 때 썼었던 방법입니다. 잘 병행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걸 전제하고 오늘 1회분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점수를 받지 못해가지고 몇 점 정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문제도 많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일본은 유적지 되는 것은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주 나오진 않는데 알아는 둬야 되는 거죠. 자, 구석기 때 유적지는 한번 봅시다. 제천 전말용구리라는 게 있는데 몇 번 나왔었죠? 사람의 얼굴을 새긴 코풀수뼈가 발견됐다. 털코풀이라고도 합니다. 코풀수를, 털코풀이. 청원두루봉둥굴. 유일하게 인체가 전체가 다 나온 게 여기죠? 흥수하이라고, 여정수하이. 청원두루봉둥굴. 자, 단양수양계는 그 내과 근처인데요. 내과 근처에 석기가 많이 나와서 이른바 우리 학자들이 뭐라 붙였냐면 석기 제작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석기는 다 나온 거야 여기는. 돌들이 되게 많이 나온 데입니다. 강가 주변이다 보니까 돌이 되게 많은 데인데 아예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석기 제작소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붙인 말입니다. 뭐라고? 좀 많이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저것. 단양수양계입니다. 여러분 딱 보면 어디가 많은 것 같아요. 일본, 일본, 3번 보면. 이거 어느 도죠? 충청도권이죠. 충청도권에 유난히 대충인 구석기 유족지가 많아요. 거기 조금 좀 열심히 와서는 교수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많아요. 여기 이쪽이. 그리고 충청도권에 뭐가 많냐면 특히 단양 지역에 동굴이 많아요. 동굴. 동굴하면 어디 사람하고 연관이 좀 깊죠? 구석기 사람들하고. 그래서 좀 많아요. 그쪽이. 두만건부터 해방 이후가 아니죠. 언제죠? 일제강점기 때죠. 우리나라 최초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남한에서 해방 이후에 최초 발견된 건 어디죠? 공주 석장리죠.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족지는 이 정도만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석전을 잘해서 상금 받았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점이 수두룩해요. 상점이 수두두하다. 수두두. 상점검문모로와 웅기굴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자부심 많이 갖는 겁니다. 단양금굴입니다. 이 네 개까지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전기부석기라는 거예요. 전기. 우리나라 구석기. 오래됐다. 오래 안 됐다. 오래됐다는 걸 증명한다고. 오래됐다는 것을. 그래서 석전해서 상금 받았다. 석전 금상 받았다. 상금 받았다. 금상 받았다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단양상실이라고 하는데 논점이 조금 있다면요. 인굴이 나오고 또 논점이 되고요. 내가 청원 두루봉 동굴 빼놓고는 인굴은 다 파편밖에 안 나옵니다. 온전한 개체가 나왔다 하면 다 틀려요. 이거는 논점이에요. 한 번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었는데 상실이 옛날에 동굴이라고 했었는데 동굴이 아니라 바위 그늘이에요. 이게 조금 다른 겁니다. 동굴하고 바위 그늘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은 논점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너무 강조가 안 될 것 같아요. 한때 논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강조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묻어둬도 될 것 같아요.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제천 정말 동굴이라고도 하고 용굴이라고도 합니다. 제천 정말 용굴. 뭐 나왔다고요? 사람 얼굴이 색인 코프스 뼈, 정강이 뼈 나왔다는 거고 수양계. 이게 석기 제작수라는 거고요. 두루봉 동굴. 이 동굴에서 뭐 나왔다고요? 어린아이 두구. 어린아이 뼈가 온전한 개체가 나왔다는 거죠. 이른바 뭐라 부른다고 해서 흥수아이라 부른다는 거. 이게 두만강인데 두만강은 종성 동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된 거였다는 거. 그렇죠? 자, 저 정도만 기억 좀 해주세요. 답은 4번입니다. 해방이구가 아니라 일제강정기 때 발견된 것이다. 그때는 인정을 받지 못했을 뿐이었던 겁니다. 2번 한번 볼까요? 2번에 가 한번 봅시다. 제가 들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했다. 밑에 오국이 연글지 않으면 죽였다. 어디죠? 부여죠? 부여. 나번에 보시면 천신하고 소도라는 게 있죠. 천군하고 소도. 어디죠? 3안입니다. 3안. 1번 부여 맞죠? 자, 일본의 키워드만 딸게요. 수렵사의 전통 밑줄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한국사를 얘기할 때 수렵이 발달했다는 말은 주로 어디에 쓰죠? 만주. 만주. 그러니까 만주에는 어떤 국가가 있든 간에 늘 맞는 말이 뭐라고요? 수렵 발달했다. 수렵 발달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목축이 발달했다고도 합니다. 목축이 발달할 때 늘 나타나는 특산물이 뭐죠? 말과 모피. 이거는 그냥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하나만 더 갑시다. 수렵에 의지하면 뭐가 다소 좀 떨어진다고요? 농사는 다소 떨어진다. 자, 그중에 어떤 농사? 우리 주식이 뭐죠? 오늘 아침에 저기 혹시 보리 드신 분? 콩. 우리 주식이 뭐죠? 쌀이죠? 우리가 지금 주식으로 생각하는 그 농사가 좀 떨어져요. 어디는? 만주는. 변홍사가 약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농사 반, 수렵 반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좀 많이 먹는 애들입니다. 자, 됐습니다. 일단 그거 갑시다. 그래서 제천에서 또 언제 했다고요? 농사가 끝날 때가 아니라 언제? 사냥이 시작되는 시즌에 안다. 이게 언제죠? 12월이라는 겁니다. 12월. 부염만 그렇습니다. 자, 일본의 수렵사의 전통 12월은 만주라고 쓰시면 돼요. 만주. 만주의 특징이다. 자, 2번은 어디죠? 동해 말합니다. 동해. 자, 동해하고 옥전은 사람들이 자주 옮겨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집이 아니에요. 작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쉽게 움직여 다닐 수 있는 그 집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참고해 두시고요. 3문을 봅시다. 자, 5월에도 제천의사를, 10월에도 제천의사를 보냈다. 제천의사를 두 번 했다는 것은 먹을 게 풍족하다는 건가 적다는 건가? 풍족하다는 거죠. 자, 갑시다. 우리 항공역사를 이해할 때 농사가 제일 잘 됐다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항사? 항사. 이건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한강이남이라고 하죠, 한강. 자, 요시기 때 한강이남을 뭐라고 하죠? 삼안이라고 한다, 삼안. 아시겠죠? 자, 무슨 농사? 변홍사 발달했다, 변홍사. 자, 변홍사 발달하면 어디라고요? 한강이남. 한강이남 하면 뭐가 발달했다는 말을 쓴다고? 변홍사 발달. 변홍사 발달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죠? 저수지를 축조했다. 또 뭐 있다? 두레라는 걸 했다는 게 있죠, 두레. 그냥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주에는 항상 무슨 뜻이 있다고요? 수렵이 발달했다. 한강이남에는 항상 무슨 말이 있다고요? 변홍사가 발달했다. 이 말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만주에 누가 있었다고? 부여가. 한강이남에 누가 있었다고? 삼안이 있었다. 그냥 그 이름만 그때그때 바뀌는 거지. 그 지역적 특성은 계속 유지합니다. 4번에 합시다. 신지, 읍차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로 나눴다라고요? 저수지 관리권을 가지고 그 등급을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수지.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은 저수지라는 말도 같이 기억 좀 해 주세요. 자, 이 저수지. 물이 있어야지 농사 질 수 있는 걸 무슨 농사라고 하죠? 물이 특히 많이 요구되는 것을 변홍사라고 하죠? 그 변홍사 발달하고 같이 이어지는 말들입니다. 두레, 저수지, 저두요 하는 거 있죠? 3번, 4번은 4만 맞죠? 자, 답은 2번입니다. 1번은 4번, 2번은 2번입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3번. 자, 3번에 보시면 키워드가 백제에는 요소를 차지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제가 삼국시대를 설명할 때 삼국은 나라가 세 개다 보니까요. 세 나라 간의 관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순서를 풀 수 있거든. 나라가 한 개면 순서를 푸는 게 어렵지 않아요. 순서대로 왕을 암기하기 때문에. 나라가 세 개면 세제 관계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만들어 놓은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렇죠?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 그래프가 누구 그래프라고요? 이게 백제의 전성기를 뜻하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몇 세기라고? 4세기. 이게 몇 세기? 6세기를 말합니다. 이 전성기 때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근처고고. 이게 누가 있었다? 성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그래프는 정확히 누구랑 반대로 간다고요? 원래 삼국시대 아니죠? 몇 국시대? 원래는 이국시대입니다. 이국시대. 대체로 몇 세기까지는? 5세기 돼야지 형들 싸움에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나주동맹이라는 거. 그리고 6세기 돼야지 본격적으로 여기들 싸움에 편이 됐다라는 거고 6세기 돼야지 쟤도 한 주체로 싸움에 끼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6세기 전까지는 그냥 이국시대라고 보시면 돼. 두 나라 관계. 누구랑 관계다 이거는? 고구려 백제 관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있잖아요. 이 전성기 때의 특징은 영투를 팽창한다는 건데 영투 팽창을 제가 이 사자 그림 하나만 그리라고 했었어요. 사자 그림. 이 사자가 뭘 말하는 거죠? 이게 방위를 뜻하는 기호입니다. 그중에 나라가 동쪽에는 나라인지 서쪽에는 나라인지 북쪽에는 나라인지 점 찍고 백제는 서쪽에 있죠. 찍고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다 갔다라고 하면 된다고 했었죠? 어디 가죠? 북쪽으로 가죠? 어디 가죠? 동으로 가죠? 어디 가죠? 남으로 가죠? 이 화살표를 말로만 쓸 수 있으면 돼요. 이건 고구려. 이건 뭐다? 동쪽은? 신라 아닙니다. 어디? 아직은 가야야. 신라 그렇게 접할 정도가 아니에요. 남쪽은 뭐죠? 마한이라는 겁니다. 마한. 마한 정도 먹혔다. 이게 근축 업적이고 근축의 업적은 국내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지. 어디도 간다? 해외도 가는데. 해외도 화살표 몇 개?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개. 이게 뭐죠? 요서, 산둥반도. 이게 뭐다? 이거는 싸우러 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외교하러 간 겁니다. 이거는 뭐다? 동진이라고 하고 동지. 이거는 뭐죠? 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진과 외의 교섭을 처음 한 사람이 근축호고요. 요서, 산둥반도 처음 간 사람이 누구다? 근축호입니다. 근축호. 아시겠죠? 그림 하나만 기억하시면 이 사람의 업적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영토팽창 업적은. 아시겠죠? 화살표 몇 개? 여섯 개 다 하시면 돼요. 여섯 개. 그리고 여섯 개를 그냥 말로 써보면 되는 겁니다. 말로. 나와 있네. 백제가 요서를 차지했다. 누구 말하는 거죠? 근축호입니다. 근축호. 근축호 때가 유일한 겁니다. 1번 봅시다. 후연을 격파했다. 이것도 하나만 봅시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 백제 전성기는 누구랑 전 반대라고요? 구구려와 반대다. 그러니까 백제가 힘들 때 누구는 잘 나가는 시기다? 구구려가 잘 나가는 시기입니다. 몇 세기? 5세기예요. 5세기 때 구구려 전성기를 이끈는 사람이 광장이라고요. 광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전성기니까 영토팽창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토팽창도 제가 어떻게 그린다? 사짜로 그린단 말이에요. 사짜로.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죠? 북쪽에 있죠? 북쪽 빼고 다 갔다 하면 돼요. 북쪽 빼고 다 갔다. 이게 어디죠? 백제. 이게 어디? 신라. 이게 가야입니다. 광개토대왕한테는 백제, 신라 가야 한마디씩 다 할 말이 있다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참고하시고. 그런데 우리 구구려는 가운데에 껴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국까지 고려하면 중국과 한반도 가운데에 껴있는 가운데 나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도 간다? 남쪽으로도 가지만 북으로도 간다는 거지. 북으로. 북으로 가는데 구구려가 바로 갈 수 있는 북쪽이 어디죠? 중국 본토가 아니죠. 어디다? 만주라는 거예요. 만주벌판을 달린 사람이 광개토인데 만주에 부족이 몇 개 있었다고? 만주에 부족. 수업할 때 제가 이렇게 범위 잡고 한정해 주잖아요. 만주 부족 몇 개? 세 개 있었다는 거지. 거기를 다 갔다라는 거지. 그게 뭐죠? 선거말이라고 하죠? 선거말. 그렇죠? 선비족, 거란족, 말갈족. 쳤다. 선비족의 국가가 뭐였었다고요? 후연이고. 얘들은 뭐라고 했었다? 비려라고 됐었고요. 얘들은 뭐라고 됐었다? 숙신이라고 됐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후비슉이라고 합니다. 후비슉. 아시겠죠? 후연을 격파했다. 누구 말하는 거지? 광개토 말하는 겁니다. 광개토. 아시겠죠? 자, 이건 4세기 때 근초강 때는 물어보는 거고요. 2번이 맞죠? 2번. 여러분, 2번 옆에다가 옆에다가 3세기 가야라고 한 번 써볼까? 3세기 가야.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무역을 3세기 때까지는 누가 주도하고 있었다고요? 가야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뺏은 게 누구다? 근초강이에요. 그러니까 4세기 때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무역을 누가 한다고 해야지 맞는 거죠? 백제가 한다고 해야 맞는 거예요. 백제가. 3세기 때까지는 누가 한다고 그걸? 가야가 한다. 그런데 가야가 할 때 그 중국은 어디를 말했었죠? 한사군입니다. 백제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연결할 때 그 중국은 어디를 말한다? 중국 본토를 말하는 거고. 그건 좀 달라집니다. 자, 3번 앞입니다. 지도를 분할 점유한 건 누구죠?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몽골, 넷몽골 지역까지 갔었다. 넷몽골 지역까지 이 사람은. 만주는 아빠가 끝냈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 만주 바깥에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넷몽골 지역까지. 자, 3번 앞입니다. 가야가 신라바 결혼동맹을 체결한 것은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가야도 누구랑 정반대로 가는지 아시나요? 백제랑 정반대로 갑니다. 백제랑. 그래서 백제가 잘 나갈 때는 누가 힘들어야지 정상이다. 구구려와 가야가 힘듭니다. 백제 잘 나갈 때 두 번 있었지. 언제 있었죠?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있었다. 이때 처음 진출이라고 하고요. 이때 다시 진출하는데 제가 반대라고 했었어요. 가야하고 구구려는. 그러니까 이때 가야는 어땠었을까? 백제가 힘들 때.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힘을 찾으면 다시 얘를 공격할 거라는 거죠. 이 공격에 겁이 나서, 이 공격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누굴 불렀다고요? 신라와 연결한 겁니다. 가야가. 이때 연결한 신라왕이 누구였었다고요? 법흥왕이고. 연결하는 방식이 뭐였었다고? 가족관계를 매질리 했었다는 거죠. 가족관계를. 그걸 뭐라 한다? 혼인동맹이라 합니다. 우리 삼국시대 혼인동맹 두 번 있죠? 뭐 있죠? 백제 신라그란 몇 세기? 5세기 말이고. 가야 신라그란 몇 세기? 6세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6세기초를. 아시겠죠? 답은 2번입니다. 4번 한번 볼까요? 4번. 아리아스 속에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나오죠. 복신과 흑치상지 도참 같은 사람들이 있다. 밑줄 한번 가봅시다. 부여풍이 있다. 이게 뭐죠? 합치면 흑도복풍이라고도 하죠. 도복풍. 이게 뭐죠? 나라가 망한 뒤에는 무슨 도복 입고 나왔다고요? 까만 도복 입고 나온 거죠? 어디 사람들이죠? 백제 부흥 운동한 사람들이죠? 백제 부흥 운동. 여러분 7세기 때는 제가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7세기 때는 나라를 4개로 표현합니다. 뭐를 기준으로? 중국까지 우리 역사에 끼게 된다. 7세기 때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에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싸움을 건 게 7세기의 변화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언제 언제 싸움을 걸었죠? 10년대, 40년대, 60년대, 70년대 싸움을 이렇게 거는데요. 이 중에 이거는 언제적을 말하는 거죠? 60년대 말하는 거예요. 60년대. 아시겠죠? 이거는 수나라죠. 이거는 뭐죠? 당태중이 집혁 들어왔던 거고. 이거는 뭐다? 당태중이 뒤진 다음에 당 고종이 들어왔었던 겁니다. 왕이 친정한 건 아니고 부하들 분해갖고 한 거고요. 나당연합군이 싸웠던 거고. 이거는 뭐다? 나당전쟁을 말하는 거죠. 나당전쟁. 이제 한번 해봅시다. 60년대에 짊어져 망한 나라가 누구죠? 백제가 짊어져 망하죠. 언제? 660년. 이거 망한 뒤에 고구려를 계속 공격했는데 고구려 안 넘어갔죠? 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연계소문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안 넘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악마의 숫자 666. 이때 누가 죽는다? 연계소문이 죽으면서 급작스럽게 망하게 돼요. 고구려가. 내분으로. 668년에 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망했을 때는 어디만 망한 거죠? 서울만 망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방까지 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방세력들이 뭐 한다고요? 다시 나라를 되찾는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한 몇 년? 한 4년 갑니다. 그게. 663년 때까지. 이게 언제? 한 670년 되는 71년까지 이게 가게 돼요. 대체로 한 3, 4년 갑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이른바 부흥운동이라고 합니다. 부흥운동.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봅시다. 안동도부 밑줄 한번 갑시다. 이건 무슨 뜻이지? 안동도부. 고구려가 멸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백제 부흥운동은 여기만 존재하는 거고요. 안동도부는 어디 있다고요?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같은 시간인가 다른 시간인가? 아예 다른 시간이야, 아예. 그러니까 부흥운동이 존재할 때는 안동도부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2번 한번 봅시다. 백강전투가 뭐죠? 여러분, 부여풍이 어디서 온 사람이죠? 바람같이 온 사람이죠. 어디서? 나라 망했다고 하니까 왕자 하나가 바람같이 와갖고 걔가 왕이 돼서. 나름 정당성을 갖추고. 이 부흥운동도 정통성 있는 왕이 등극하게 되면서 나름의 정당성을 갖춘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온 사람이죠? 일본에서 온 사람이야.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가 있다. 무슨 숙제가 있는지 아세요? 백제하고 외화구의 관계가 정말 긴밀하거든. 정말 긴밀한데 백제의 왕족들이 있잖아요. 일본에 가서 살다가 와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그거를 어떤 개념인지를. 아직까지는 명확한 해답을 못 내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풀어가야 돼요. 거기서 일본 왕족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자식들이 일본 왕이 되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우리 퇴임한 일본 왕이 있죠. 일본 왕이 그 얘기했었잖아요. 자기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백제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일본 천왕의 피에 백제 사람의 피가 석격을 해서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좀 해야 돼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라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숙제거든요. 하여튼 되게 재미있고 중요한 얘기이긴 한데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여튼 가 있었던 백제 왕자가 나라 망했다니까 이 사람이 온 거야. 오는데 일본 애들이 굉장히 큰 지원을 하거든요. 부여풍이 올 때 한 5천여 명의 일본 군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 일본은 망한 나라 아니잖아. 백제는 망한 나라고. 망하지 않은 나라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기회도 된 거고요. 왕자가 왔기 때문에 정통성도 내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건데 일본이 나중에 진짜 큰 지원단을 보내거든. 지원단을 보내는데 등신들이 너무 못 싸워요. 등신들이 금방 뒤져요. 그래서 진짜 전투 한번 제대로 못하고 망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죠? 백강 전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이게 끝나면서 뭐가 이제 끝났다고 본다? 더 이상 이제 지원해줄 나라가 없는 거야. 양옆에는 적이고 당나라 신란은 적이고 지원해줄 나라가 없는 겁니다. 이걸 끝났다고 보는 거야. 백강 전투로 뭐의 끝을 말한다? 부흥운동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부흥운동이. 아시켰죠? 몇 년? 663년을 말합니다. 이건 맞네. 부흥운동. 그렇죠? 맞죠? 백강이 어딜 말하는 거죠? 금강 말합니다. 금강. 금강 하구에 전투라고 합니다. 자, 3번에 합시다. 흑치상지는 배신합니다. 나중에 투항이에요. 당나라에. 그래서 부여 윤과 더불어 나당연합군하고 같이 활동하게 돼요. 당나라 군대하고 같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흑치상지는 나중에 당나라 군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끝까지 버틴 사람은 지수신이라고 해요. 지수신. 지존파라고 합니다. 임존성에서 끝까지 버팁니다. 자, 3번에 합시다. 나당전쟁은 어디 얘긴가? 나당전쟁은. 나당전쟁은 670년 얘기예요. 이건 같이 못 가는 시기입니다. 같이. 아시겠죠?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 시기를 잘 파악하시면은. 답은 2번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 낼 때 조금 좀 궁금했었는데. 정확하네요. 46% 나왔네요. 어렵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렵게 풀라고 한번 내본 건데. 시기 문제가 7세기는 정말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학생들이. 정말 익숙하지 않은데. 이걸 제가 내면서 이 문제는 어렵게 풀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한 40% 때 나왔네요. 지금 나온 거 한번 불러드릴게요. 1번은 60% 나왔고 2번은 80% 나왔습니다. 3번은 55% 나왔고요. 3번도 많이 들렸네. 그리고 4번이 46% 나왔습니다. 이제 5번 한번 봅시다. 5번은 73% 나왔습니다. 1번 봅시다. 무왕 때 돌걸 일본과 외경을 맺었다. 당과 신라 견제했다. 맞죠? 문왕 때. 문왕 때는 화친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왕 때는 전쟁기죠. 전쟁의 대상이 누구였었죠? 당신이죠. 그러니까 당신을 견제하려면 주변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친해야 돼요. 당신을 견제하려면은. 그래서 당신하고는 사이가 안 좋고 누구하고는 그 외의 나라하고는 관계를 돈독하게 했다. 그렇죠? 문왕 때는 심지어 누구랑도 친해진다? 당신하고도 친해진다. 당과도 국교를 만들고 신라하고도 신라도를 만들었었다. 상설교통을 신라도라고 하죠. 3번은 5번입니다. 정혜공주 묘비는 누구 딸내미죠? 누구 때죠? 문왕 때입니다. 문왕 때. 정혜, 정혜공주는 문왕 때입니다. 여기에 황상, 대왕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죠. 묘비에. 4번은 5번입니다. 건응은 누구죠? 건선이라고 했었죠. 건선. 선왕 때 맞습니다. 지방행정주지를 만들었다. 이때 영토를 최대로 팽창했기 때문에 지방행정제도는 이때 완비하게 됩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하시면 돼요. 우리 발에는 왕들이 누가 있죠? 대무원, 성선이라는 사람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정리하는 그 방식과 습관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많은 내용을 요만한 데다 이렇게 모을 수 있습니다. 주변 국가는 누가 있죠? 당, 신. 누구 있다? 돌걸. 그리고 왜가 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대조형 때는 특징이 뭐가 있죠? 왜 빼놓고는 뭐가 있었다? 다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지. 사신을 보냈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무왕 때는 뭐 있었죠? 당신하고 싸웠었다라는 거지. 당신하고. 사이 안 좋았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은 친하게 해야 된다? 애들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주변 국가하고는 되게 친하게 지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왕 때는 어땠죠? 무왕 때는 심지어 누구랑도? 당신하고도 사이 좋게 지냈다는 거죠. 당신하고도. 이 내용이 뭐죠? 여기에 보냈다는 게 발해 군왕이라는 책봉을 받았다는 거고 여기는 뭐다? 발해 국왕이라는 책봉을 받는데 이건 독립국가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이제 별개 독립국가로. 이걸 이제 국가 대 국가 관계 교섭을 이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교를, 국교를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 이거는 뭐 있죠? 아, 여기는 이제 대하찬이라는 책봉을 받았었고요. 대하찬. 신라는 신라도를 만들었었다는 거. 얘들은 계속 신한 거고. 그렇죠? 자, 이거 좀 잘 기억 좀 해 두세요. 이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초반에는 사이가 안 좋았다가 8세기 이후에 사이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표현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표현도 잘 기억해 두시고. 사람 하나 보냈다고 사이가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초반에는 당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습니다. 문화학 때부터 사이가 좋아진다. 자, 담 3번이고요. 자, 6번 한번 볼까요? 6번. 자, 6번은 50% 나왔습니다. 아, 이번에 문제가 지금 다 정답률이 좀 낮아요. 자, 1번에 봤습니다. 서울의 석촌동이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 지도 한 번만 살짝 좀 그려볼까요? 지도. 우리 백제 수도는 어디 어디에 있었죠? 한강에 있었다, 한강에. 그렇죠, 한강에. 또 어디에 있었죠? 금강에 있었다, 금강. 자, 금강 어디에 있었나? 금강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간 게 공주고요. 바닷가 쪽으로 조금 나간 게 어디죠? 부여입니다, 부여. 이 부여에서 금강만 딱 넘어가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금강에서 부여만 딱 넘어가면 익산 나와요, 익산. 여기는 천도하려다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수두를 했었죠? 자, 여기 보면 다 왕릉 고분군이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한다? 석촌동 고분군이라고 하고요, 석촌동. 여기서 뭐 나왔죠? 계단직 적적총 나왔다. 이건 어디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무덤이다? 여기 압록강에 있었던 고구려 부담과 똑같은 거죠? 계단직 적적총이라는 거, 그렇죠? 여기는 무슨 무덤이 있죠? 공송공송이라고 하죠? 공송공송. 공주 송산리 고분군이라는 거 있죠? 여기는 뭐 있죠? 부릉부릉이라고 하죠? 부릉부릉. 부여 능산리 고분군이라고 하죠? 이거, 이거는 최근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공주 능산리라고 틀리게 나왔었는데 또 틀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출분석이, 기출문제 푼다고 다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런 걸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거는 되게 단순한 암기거든. 되게 단순한 암기인데 놓쳤다는가? 50%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정말 최근에 나왔던, 그것도 경찰 기출이었었는데 일반 경찰 기출이었었는데 놓쳤다는 것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문제 풀고 다시 잊어먹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해석하거나 되게 복잡한 논점이 있는 건 아니죠. 공주 농산리도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못 찾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송산리는 뭐 있죠? 여기만 뭐가 있다? 여기만 벽돌 무덤이 있다는 거. 여기만 계단식이 있고요. 그렇죠? 이거 잘 나오지? 벽돌이 있다는 거. 총 몇 개? 두 개 있죠? 이 벽돌 무덤 중에 도굴이 안 된, 백제의 무덤 중에 도굴이 안 된 유일한 무덤이 벽돌 무덤이죠. 뭐 있다? 무령왕릉이 여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주에 간다면, 공주 국립 박물관에 간다면 가장 중요한 전시물이 거기 뭐라고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전시물이 가장 중요한 전시물이 됩니다. 여기는 뭐 있지? 이거는 60명밖에 안 된다라 문화재가 많지 않고요. 이건 한 140년은, 150년은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좀 더 많아요, 여기보다는. 여기는 뭐 있죠? 여기는 무덤에 대한 것은 잘 나오지 않고요. 금동대왕로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박물관 바깥에 전시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 있죠? 백제탑이 딱 두 개 남아있습니다. 딱 두 개 남아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있다? 정림사탑이라는 게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익산에는 뭐 있었죠? 익산에? 미륵사탑이라는 게 있고요, 미륵사. 이게 여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들이다. 여기 지역을. 아시겠죠? 이 정도는 기억 좀 해주세요. 답은 2번이죠. 금동대왕로는 독일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7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7번. 자, 7번은 49% 나왔네요. 7번의 키워드는 뭐가 있죠? 첫 번째 소손녕이죠. 여러분, 소손녕은 몇 차 때만 들어오는 사람이라고요? 1차 때만 있는 사람이에요. 서소 외교한다고 했었잖아요, 서소. 소손녕과 누가? 서희가 외교했던 시기다. 서소 외교, 서소 외교. 그렇죠? 자, 소손녕이 보이지 않았다면 맨 끝에 뭐를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죠? 직접 단판에 나서 거란을 격퇴했다는 거 있죠? 단판으로 거란을 격퇴한 건 뭐밖에 없죠? 1차 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1차 때. 아시겠죠? 1차 때면 누구 때죠? 거란하고 전쟁했던 건 성중하고 현종 때입니다. 그중에 언젤 말한다? 성중 때 말하는 거예요, 성중 때. 아시겠죠? 이거는 좀 의외인데요. 많이 틀렸네요. 호족들한테 호정부정의 직제를 만들었다. 이게 뭐 하는 거죠? 호족들을 향리화시켰다는 거죠. 향리 직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같은 말이 뭐라고? 향리 직제를 만들었다. 향리직으로 격화시켰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아시겠죠? 또 같은 말은 뭔가? 호족들을 향리화시킬 수 있었던 그 전제는 뭐죠?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거죠. 이제 국가가 직접 통치한다는 거죠. 간접 통치가 아니라. 여태까지는 호족들한테 통치를 부탁했었던 거죠. 이제는 뭐 하는 거다? 직접 통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직접 통치 단계로. 다음은 일본이죠. 2번은 태조를 말하는 거죠. 3번은 뭐죠? 이거는 11세기 현종설과 12세기 예종설이 있죠. 저것도 몇 세기는 절대 아니다. 5도 양계제는 10세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10세기 왕들 낼 때 틀리는 지문으로 잘 내죠. 5도 양계제는 그렇죠? 4번에 7대실록은 언제죠? 현종 때죠. 현종 때. 현종 때. 다음은 1번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많이 들렸는데. 8번 한번 볼까요? 8번. 73%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정답률이 이게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네요. 다음 자료에 나오는 행정고요. 향소부국 말하는 거죠. 이거 자체는 소를 말하는 거죠. 향소부국 중에. 1번 보다. 신문상 양인이다. 국역보다는 의무 없었다. 국역보다는 의문이 있죠. 그렇죠? 두 번째 보시면 지방관은 어디만 파견되죠? 죽은 주연에만 파견됩니다. 속군속현이나 향소부국은 파견 안 돼요. 그래서 속군속현과 향소부국은 누가 실질적인 지배작활을 했었다고요? 향리가. 다시 다시. 속군속현과 향소부국에도 누구는 존재한다? 향리는 존재한다. 이거 되게 잘 나오는 거죠. 같은 말들이죠? 그렇죠? 3번 보다. 거주인의 자유가 없었죠. 그래서 얘들은 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큰 감옥으로 취급하고 있다. 뭐를 취급하고 있다고요? 일종의 범죄자와 같은 형태를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3번 보다. 중앙관청에 소속되었고 물건 만드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관청수궁업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관청수궁업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소수궁업과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소수궁업은 특수지역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특수지역. 여러분, 제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신분제도를 얘기한 건데, 이거는 신분제도 겸 지방제도가 되는 건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신분제도를 설명할 수 있는, 신분할 때 신은 사람이고 분은 등급을 말하는 건데, 사람의 등급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재가 뭐가 있다고요? 가장 중요한 도구가? 권리하고 의무라는 겁니다. 권리하고 의무의 차이가 생기면 그걸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는 권리가 뭐밖에 없었지? 공무원 되는 것밖에 없어요. 공무원 되는 자격. 공무원은 뭐로 되죠? 시험으로 되죠? 시험 몇 가지 있죠? 총 세 가지 있죠? 승과 빼고. 공무원 되는 시험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있죠? 제술, 명경. 또 뭐 있다? 작과라는 거 있죠. 그렇죠? 신분은 뭐 있죠? 문벌이라는 게 있다. 향리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일반 농민을 백종놈민이라고 해서. 백종놈민이 있다. 그럼 일반 민들하고 좀 차별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신량역천이라고 해요. 고려시대 대표적인 신량역천을 누구라고 하죠? 이걸 향수부 국민이라고 합니다. 향수부 국민. 이게 국민의 개념이 드는 사람들이고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그냥 말하는 재산들이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천민이라고 합니다. 천민. 노미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 애들한테는 뭐가 없다고요?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다. 자, 이게 권리고 의문데. 자, 이 사람들은 여기에 제한이 없죠? 이건 뭐 지금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향리도 큰 제한이 없죠? 자, 백종놈민은 시험은 볼 수 있지만 사실상은 되게 어려운 친구들이라고 보죠. 시험을 본다들이 또 자꾸 잡갈받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얘들이 뭐다? 신량역천을 다 그런 건 아닌데 얘들은 뭐라고요? 못 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가 없었다? 권리가 없었던 애들이. 권리가. 대신 뭐는 있다? 의무 있다. 의무 있다. 의무 있다. 의무는 있어요. 의무는. 그런데 의무도 차별을 받죠. 어떻게? 얘들보다 더 많이 냈다라는 거죠. 더 많이. 이게 되게 잘 나오는 주제인데요. 향수 부군민이 권리가 없다 보니까 의무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자주 내는데 향수 부군민도 뭐가 있다고요? 국역 부담에 의무가 있습니다. 오히려 뭐한다? 더 많이 냈다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되죠. 저 그림 하나로 정리하시면 대충 정리가 될 거예요. 저게. 아시겠죠? 저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과거 제도도 이해가 되고요. 신분제도 이해됩니다. 다음은 3번이죠.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시키면 되지. 이 사람들은 무슨 취급을 받았을 걸 못 보게 한 거죠? 우리 지금도 모든 국민들은 공무원 시험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못 보는 사람들이 있지. 뭐 있죠? 범죄자들 못 보잖아요. 그 취급을 받았다는 것. 시험에 제한이 있다는 것. 시험에 제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천민 아니면 범죄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 중 하나는 뭐다? 너는 여기를 못 벗어나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치시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다. 이걸 쓰면 됩니다. 8번은 3번이 답이고요. 9번 한번 봅시다. 9번. 9번은 35% 나왔네요. 한번 봅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오는 지문들은 오늘 1일차, 1주차 문제는 과거 기출문제 지문들을 그냥 다시 재응용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기억해봅시다. 상종고금대문 가능은 되게 자주 나왔죠? 경찰 시험에서만 3번인가 4번 나왔죠. 언제죠? 최후 때죠? 어디 가서? 강화도 가서. 강화도식이라는 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니은에 봅시다. 니은 때문에 틀렸을 수 있습니다. 천주금경록과 고금동은 최근에 지시험에 나왔었죠. 그렇죠? 누구 때죠? 충렬 때입니다. 충렬 때. 여러분 역사서가 다시 조금 많이 편찬되려고 기지개 피는 게 언제였었다고요? 역사서 편찬은 문신이하게 무신이하게. 문신이 하는 거야, 문신이. 문신이 다시 회복되는 시기가 언제죠? 일단은 원관석기 때 다시 회복이 돼요. 무신지권이 끝난 거니까, 원관석기가. 원관석기 때도 역사서서 하는 게 되게 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원관석기 때도 역사서서 하기 안 좋은 환경이었다는 게 맞는 질문인데 어쨌든 전보다는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때? 충렬 때 대표적인 역사책이 네 개나 나와요. 이게 왕명으로 만든 거고요. 그 개인이 만든 거 두 개도 있잖아. 뭐 있죠? 삼국유사, 재방원기. 이게 다 충렬왕 때야. 갑자기 늘고 있단 말이야, 갑자기. 물론 원나라 간섭 때문에 역사서술하기 좋은 조건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역사서술이 잘 안 되는 시기이긴 했지만 전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됐습니다. 니은은 충렬왕 때고. 뒤급합시다. 여러분, 이규보가 뭐 하나 쓰고 난 뒤에 이 사람 취업 안 됐고 어떻게 세상 불만 많다랬었죠. 문신이 취업 안 되는 시기였잖아요, 이때는. 그런데 뭐 하나 쓰고 나서 바로 취업이 됐다고요? 다시, 다시. 문신을 취업시킨 사람들이 누구였었다고요? 최씨 일가에 들였었잖아요. 최씨 일가는 무신들을 제압하고 오히려 문신들을 채용했었죠. 그런데 어떤 놈을 채용해야 되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딱 넣으면 되겠다는 놈이 있었다니까. 그게 누구였었죠? 이규보였었단 말이야. 이 친구가, 친구 아니죠?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쓴 것 때문에? 동명왕편을 쓴 것 때문에 무신의 입장과 좀 맞겠다 싶어서 뽑아준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글 하나 썼다가 바로 취업됐단 말이에요, 바로. 취업하기 전이었다고. 그 이음인 직권기 때 쓴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쓰고 나서 바로 뭐한 것이다? 취업이 된 겁니다. 누구한테 발탁되죠? 최충원한테 발탁이 된 거예요, 최충원한테. 이 정도 문신이면 우리랑 같이 호흡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부를 평가할 때 그 평가가 있다니까. 이 사람은 글을 되게 많이 써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평가도 있지만요. 글이 많기 때문에 처세술에 되게 능했다는 평가도 있어요. 이기부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실제 그거 잘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재산까지 간단 말이에요, 무신 직권기에서도요. 이것은 이음인 직권기 때고요. 명중한테 봉사십조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무신 중에 제일 무식한 무신들이 통치할 때 그나마 개혁안을 올린 유일한 사람이 누가 있었죠? 최충원이야. 얘는 출신이 뭐였기 때문에? 원래 문신으로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무신들하고는 달랐다고 해요. 나름의 식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안 지켰지만 뭘 제출했다는 거죠. 그게 뭐다? 봉사십조라고 합니다. 최충원 직권기를 말하는 거죠. 직권 직후에 제출한 겁니다. 답은 1번이죠. 10번 한번 봅시다. 10번. 10번은 55%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낮아요. 정답률이. 반은 제가 성공한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하는데. 반은 좀 씁쓸한데요. 한번 봅시다. 경국대전 호전을 표현했다. 간경도가. 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비교를 잘하는 게 진짜 좋은 건데. 비교를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 건데요. 비교를 잘하면 공부양을 최소한 절반이고 많게는 10분의 1로 줄일 수 있거든요. 비교를 잘하면. 우리 조선의 왕들 한번 불러볼까요? 태종, 태, 세, 문, 단, 세, 예, 성까지 가서 일단 완성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편천물이니까 편천물만 얘기할게요. 문화사는 그게 사상사하고 편찬사업 같은 걸 내는데. 이걸 왕대사로 잘 낸단 말이에요. 우리 조선이라는 국가는 국시 자체가 숭유억불이라는 국시를 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유교 국가가 단번에 됐다, 단번에 안 됐다? 단번에 안 됐다는 거지. 얼마나 걸렸다고요? 조선은 국가의 정책 자체가 숭유억불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를 정착시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200년이 걸립니다. 17세기 가서야 유교 국가와 돼요. 그게 일반화 됩니다. 왜 그렇게 잘 안 됐었냐면 심지어는 왕들 자체도 있잖아요. 유교를 존중한 사람이 있고 유교를 싫어한 사람이 있고 존중 싫어 존중 싫어 계속 그렇게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에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교 사장을 강조한 사람들은 무슨 특징이 있다고 했었죠? 유교를 강조하면 뭐 한다고요? 예설을 편찬한다는 거지. 때로는 뭐도 한다? 음악 정비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특강문 해볼까요? 왕 비교하는 거야, 왕 특징. 유교 국가에서도 유교왕이 있고 반유교왕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 있었죠? 태종은 반유교까지는 아니지만 유교를 어떻게 했었다? 좀 약화시킨 사람이 있었고요. 누가 유교왕이 되죠? 이 사람이 유교왕이야. 그리고 누구 때? 세조 때 반유교왕. 이 사람 아예 반유교왕입니다. 오히려 뭐를? 유교가 아닌 사상을 강조해요. 그게 뭐하고 뭐다? 불교나 도가, 법과 같은 유교가 아닌 것들을 강조해요. 이 사람은. 반유교왕입니다. 반유교왕. 이게 싫어갖고 다시 유교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이 사람이 다시 유교왕이 됐었다. 이게 다시 또 무너지죠? 누구 때 무너지죠? 연산군이 다시 반유교왕이 되죠? 그래서 유교왕이냐 반유교왕이냐 구분을 해 두시면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특징이 드러나요, 저걸로. 유교왕이 늘 하는 것들이 있거든. 아시겠죠? 그중에 지금 뭐만 얘기하는 것이다? 사상적으로 유교왕이 되면 그 사람들은 뭐를 편찬할 거라고요? 예선을 편찬할 것이다. 이건 기억하시죠? 여기 뭐 편찬했었지? 삼강행실도. 이게 뭐 있었죠? 국조오레이, 그렇죠? 나중에 중종까지 유교왕이죠? 이 반유교왕을 뒤집고 왕이 된 게 중종이잖아요. 이 사람도 유교왕입니다. 이 사람 때 편찬한 예선은 뭐가 있죠? 이륜행실도 같은 게 있다. 그리고 주의가 편찬했다고 하는 그 예법서를 다시 간행하죠. 그걸 뭐라고 한다? 동몽수지라는 게 있다, 동몽수지 같은 거. 이거 요즘 잘 나오잖아요, 이거 되게. 그렇죠? 아주 잘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는데 예선을 누가 편찬했느냐 나오면 일단 누굴 찾아야 되는 거죠? 이 등신처럼 세주 찾고 태종 찾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를. 일단 유교왕을 찾은 다음에 그중에 누굴까를 선별하면 된다는 거죠. 몰라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몰라도. 몰라도 대충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아시겠죠? 그리고 국가가 편찬물을 만드는데 조선이 시급하게 만든 편찬물이 삼총사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게 뭐였었죠? 조선이 시급하게 만든 편찬물이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을 역지법이라고 하죠. 역사서, 지도, 지리지, 법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대부분 누가 편찬한다고요? 유교왕이 한다는 거예요, 유교왕이. 반유교왕은 사람을 숙청하던 시기였었고요. 유교왕은 채용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일은 누구 때 많이 한다? 사람을 채용해야지 일을 많이 하죠. 대충 유교왕 때입니다, 유교왕 때. 그러니까 유교왕 때는 조튼 실팅하는데 무슨 업적이 있다고요? 역지법에 관련된 업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를 보면은 세종 때 처음 만든 지리지가 신찬팔도 지리지예요. 이 사람은 역사서의 업적이 없어요. 이 사람 때 안 되고 누구 때 완성된다? 어, 이거 세조네. 세종 때 지리지 중에 지도는 팔도도라는 게 있었고요. 팔도도는 태종 때도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찬팔도 지리지라는 지역사책, 지리지를 이때 만들게 됩니다. 지리지를. 역사책만 안 만들었었는데 이거 누가 완성한다? 아들이 문종 때 완성이에요. 고려사라고 해서. 그렇죠? 법전 만들죠. 정전이라는 게 사실상 조선의 법전의 원칙을 처음 세운 겁니다. 법전은 이때부터 만들었었지만 그 원칙을 처음 세운 겁니다. 자, 이거는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종이었었죠. 그러니까 성종은 세종이 했었던 걸 받아서 완성시킨 사람이고 세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조라고 할 때 조는 이게 창업 정도의 변화가 있을 때 조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그 제2의 창업군주라고 해서 역지법을 자기가 다시 시도하려고 했었어요. 역사, 지도, 지리지, 법전을. 새로 나라를 만든 사람이니까 다시 하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는 안 되고 그게 이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하다가 못다 한 거. 그리고 세조가 새로 시작한 거. 이거를 모아서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종이라고. 지금 뭐를 완성시켰다고? 역지법을. 그러니까 역지법이 일단 완성된 게 누구라고요? 세종이고. 다시 뭔가 시도해볼려 했었던 게 누구라고요? 제2의 창업군주. 세조가 뭔가 시도를 해봤다는 거지. 그런데 완성은 안 된 거고. 완성됐으면 이 사람은 성종이라 했을 겁니다. 완성은 누구 때 된다? 여기 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때. 아시겠죠? 이때는 역지법은 뭐 있나? 동국통감을 제작하려고 시작했다는 거지. 그런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지도는 뭐 있죠? 동국지도는 완성해요. 이때. 동국지도는. 그렇죠? 지도보다는 지리지가 중요한 건데 지리지는 변화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법전은 뭐 한다? 경국대전을 시작만 했다는 거지. 그런데 애들이 안 도와줘요. 신하들이. 그러니까 안 됩니다. 언제 완성을 한다? 여기서 완성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성종은 이 사람이 했었던 지리지도 완성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동국녀지승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국통감, 동국녀지승남, 경국대전. 이게 다 누구 때 완성된다고요? 성종 때죠. 성종 때. 유교왕 때 한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유교왕 때는 사람이 있는 시기다, 없는 시기다? 사람이 있는 시기거든. 채용을 한 시기거든요. 1번은 세종입니다. 2번. 세종은 불교왕이죠? 원각사와 그 10층석탄 만들었다. 맞죠? 3번은 진관체제. 세조는 쿠데타로 왕이 됐기 때문에 뭐를 되게 많이 했다고요? 군사제도에 관한 것을 신경을 많이 썼었죠? 진관체제 만들었다. 4번은 인지휘, 규형이 누구 때라고요? 세조가 만든 측량기구입니다. 이거 천문기구 아니에요? 측량기구입니다. 그 규형이라는 것은 세종 때부터 있었어요. 인지휘, 규형 같이 뜨면 세조라고 하시면 됩니다. 세조. 세조 때 처음 했다 하면 됩니다. 같이 뜨면. 답은 1번입니다. 그 규형이 뭐냐면요. 여러분 저기 그 측량기를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측량기 보면 안에 물방울 달려있는 수평 잡는 도구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조그마한 도구가 나가 있는데 물방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물방울이 가운데 있으면 수평이라는 거거든 그게.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규형이라는 게. 수평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속품이야 그거는. 하나의 부속품. 이거는 세종 때에도 있었다고 해요. 11번은 먼저 해보세요. 11번. 11번은 53% 나왔네요. 조선의 국방담의 최고 권력계는 의정부다. 맞죠? 중부에는 없었던 기구다. 의정부는 합의기구입니다. 삼정승의 합의기구예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합의제 전통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중국과는 좀 다른 점이에요. 재상 한 명이 독점하는 직이 아니라 세 명의 재상이 합의해서 풀어가는 직이다. 이번 앞에서 승정원 왕명출랍 담당했다. 여기 육주에서 올리는 상수문 같은 걸 이 사람들이 받아 올리기 때문에 육승지가 있었어요. 2호 예병 형국에 맞춰서 하나씩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단 말이야. 승지가 몇 명이 있었다? 여섯 명이 있었어요. 여섯 명 중에 대빵을 뭐라 부르죠? 도승지라고 해요. 도라는 게 통과란다. 총과란다는 뜻이 있거든요. 3번 앞부터. 서울에 경적을 두었다. 유양선을 통제할 수 있게 했다. 맞죠? 맞다. 3번 앞부터. 여러분 묵민간은 누구부터 할 수 있는 거죠? 참상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종육품부터 할 수 있어요. 참하관은 어디 대표를 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적어도 몇 품 이상이 돼야지만 어디에 대표를 할 수 있다고요? 종육품 이상이 돼야지만 대표를 할 수 있어요. 종육품 이상이 돼야지 왕이 시행하는 조회에 참여할 수 있다 해서 참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관리들은 사실 조물의 기들로 보는 겁니다. 조물의 기들. 누굴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칠품 이하를 참하관. 이건 맞는데 얘는 수령에 되지 못합니다. 수령은 몇 품부터다? 종육품 이상부터다. 참상관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림으로 간단히 정리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제가 정치제도를 설명할 때는요. 이런 그림을 자주 그려요. 이게 궁궐입니다. 궁궐 안에 왕이 존재하고요. 도성입니다. 도성 안에 궁궐이 있는 거고 거기에 왕이 있고 그 앞에 정부청사가 있습니다. 정부청사 중에는 1등 관청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이게 무슨 말 쓴 거죠? 의정부인데 여기는 어디랑 달랐다? 중국과는 스타일이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삼정승 합의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남아있었다? 고대부터 있었던 합의제의 전통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합의제의 전통이 중국과 다른 점입니다. 이 궁궐의 왕이 사는데 왕을 포필한 사람이 대표적인 세 기구가 있어요. 홍문관, 승정원, 예문관 같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 승정원이 어찌 됐다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소문을 받아들이고 왕명을 내려보내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섯 개 부서를 담당하는 여섯 승지가 있었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여섯 승지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경제소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에 보면 지방에도 이런 게 있죠. 지방에는 수령이 있다. 수령 밑에 누가 있다? 향리가 있습니다. 향리 말고 사족이 있는데 이 사족들이 들어가는 기구를 유향소라고 해요. 유향소 그러니까 여기 출신 애들이 서울로 오면 지방 출신의 관리들을 모아서 경제소라는 걸 만들어둡니다. 이걸 만들어두면 이점이 뭐라고요? 연결할 수 있다는 거지. 앉은 채로 지방 소식을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도 유리하고 얘는 뭐가 유리하죠? 지방을 떠났어도 아직 지방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다?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지. 얘는 뭐가 유리하죠? 얘랑 다투거나 얘랑 약간 갈등을 가질 때 얘는 오리품 밖에 안 되니까 수령은 제일 높은 게 산품인데 대부분 오리품이니까 갈등이 있을 때 뭐를 할 수 있다고요? 나는 사람 있다고 서울에 그러니까 권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지방에서 싸움할 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지방의 소식을 앉은 채로 그대로 다 접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연락사물를 담당했다. 이것을 위해서 지방을 통제했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문민간은 자격이 어떻다고? 몇 품 이상 간다고요? 여기는 6품 이상만 문민간 즉 수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수령이. 정치의 제도는 저 그림으로 여러분들 자꾸 정리하시면 정리 좀 쉽게 될 겁니다. 문장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림으로 만들어두고 정리하시면 좀 수월할 겁니다. 12번 한번 볼까요? 12번? 12번 69% 자 봅시다. 첫 번째로 보면 새로운 국모가 되었다. 맨 끝에 보시면 주군왕이 장남이 아닌 차남이라는 이유로 논쟁이 붙었다. 뭐 말하는 거죠? 예송 논쟁 말하는 거죠? 예송 논쟁. 예송 논쟁의 시기를 한번 볼게요. 1번 봅시다. 예송 논쟁에서 대표로 싸웠던 두 사람이 누구죠? 윤호하고 송시열이죠. 윤호은 누구 대표로? 난민 대표로. 송시열은 누구 대표로? 서인 대표로 싸웠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언제게요? 숙종 때야. 한국 정치. 예송 논쟁은 죽이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감정이 많이 상해요. 상했던 게 결국은 친구야 둘이. 친구를 죽이게 되는데 이게 언제라고? 숙종 때입니다. 한국 정치기 때. 윤호하고 송시열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누가 누구 편을 들었다가 그 사람 유배가 했다고요? 예송 논쟁 단계에서는 유배까지만 가지 사형당하지는 않아요. 난민 쪽에서 유배 갔던 사람은 윤선도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다. 윤호 편을 들었다가 그 사람이 유배에 갔었던 겁니다. 이번에 봅시다.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했다. 북인 정권 독점한 건 누구 때밖에 없죠? 광해군 때밖에 없죠. 3번이 없었다. 노소 대립은 언제부터 쓸 수 있는 말인가? 노소라는 말은 숙종 이후부터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숙종 이전에 절대 못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숙종 때 처음 등장하는 단어죠? 노소라는 것은. 그러니까 3번은 안 되죠? 뭐 이렇게 많이 들리는 거지? 4번은 없었다. 여러분 호랑 논쟁은 몇 세기인 거죠? 18세기죠? 아예 안 맞죠? 그렇죠?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1번. 자, 13번 한번 볼까요? 13번. 13번은 71% 나왔네요. 자, 분홍층이 향임지게 진출했다. 향촌사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었다. 맞죠? 조선 후기를 붙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북의 중심의 가족제도가 강화되었다. 적사차별 심화되었다. 이거 일단 설명드릴게요. 3번에 보다. 향회를 통한 수령통제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향회는 지금 말로 하면 뭐로 이해하면 되게 쉽다고요? 지방의회라고 하면 쉽습니다. 지방의회. 조선 후기 가면 지방의회의 힘이 세진다, 약해진다? 약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만 변화를 되게 해봅시다. 지방의회에 누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게 후기의 특징이죠? 쌍놈들이 들어간다는 게. 쌍놈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얘들이 뭐가? 자치권이 되게 약해지게 돼요. 그냥 뭐가 된다? 수령의 따까리 기구에 가깝게 돼요. 그러니까 동작구청장님의 따까리 기구가 된다고 해요. 따까리 기구가. 그걸 뭐라고 하죠? 자문기구 성격만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성격은 없어지고? 사독들의 자치기구 성격은 약해지고. 뭐만 남는다? 자문기구 성격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방의회라고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아시겠죠? 수령과 향리를 잘 통제 못합니다. 향회는 이제. 시키는 것만 잘 하는 애가 됩니다. 4번에서부터 수령과 향리의 자의적인 농민 스타일이 강화되었다. 맞죠? 앞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 지방사회는 이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게 수령입니다. 지금 말하면 동작구청입니다. 동작구청장님.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지방의회. 동작구의회가 있어요.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향회. 그런데 시기가 지금 바뀌었어. 언제라고요? 조선 후기로 시기가 바뀌니까는 얘들의 입장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죠? 동작구청장님의 힘은 세지게, 약해지게. 세져요. 뭐를 기반으로? 그래서 18세기 영정조 때 왕권 강화를 기반으로 세집니다. 일단 얘는 힘이 세진다. 얘가 세지면서 상대적으로 약해진 게 뭐라고요? 지방의회가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여기에 누구만 참여했었죠? 이 지방의회가 권한이 있었던 것은 여기에 사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권한이 강했던 건데, 누가 뜨고 있었다? 부자라는 사람이 뜨고 있었다는 거지. 부자. 농민 부자. 그걸 뭐라고 하죠? 부농. 자, 얘들이 향권까지 잡게 되자, 이제 쟤를 뭐라 부르는 거죠? 신향권 세력이라 부르는 거죠. 얘들이 이제 신향권 세력이 돼간다, 점점점점. 얘들한테 어떻게 향권 세력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농민들은 농산만 줘야지, 무슨 정치 권력이 있어, 쟤들한테. 쟤들이 어디를 진출했기 때문에 향권을 가졌다는 말까지 쓰는 거죠? 여기를 진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후기 때 변화는 사족이 아닌 누구도, 농민도 여기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신향 같은 사람들도. 그래서 이게 성질이 변해요, 지방의회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어떻게 들어가죠? 들어갈 때 누구 도움받고 들어가죠? 얘 도움받고 들어갑니다. 얘 도움받고. 그러니까 얘는 수령하고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뭐한다? 얘들이 들어가면서부터는 수령할 때 말 잘 듣는 그런 지방의회로 바뀌게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얘는 점점점점 성장하고 있고, 사족들의 힘은 점점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도 변화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이 수령은 어떻게 되죠? 18세기에 강화된 이후에 그 강화되는 것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도? 19세기 때까지도. 그런데 19세기 때는 중앙정부가 전혀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왜죠? 세도정치기라. 중앙정부가 통제를 못하니까 얘가 뭐가 된다고요?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힘센 나쁜 놈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 살고 있었던 수많은 농민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농민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지게 뜯어먹게 돼요, 이제 얘들을. 엄청 뜯어먹게 된다. 나중에 누구까지 뜯어먹게 되죠? 부자인 얘들까지 뜯어먹게 돼요. 그래서 얘들이 19세기 밀란의 주체 세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화나니까. 아시겠죠? 이게 몇 세기? 19세기를 말한다, 19세기를. 아시겠죠? 저 그림 하나만 잘 기억해두세요, 그림 하나만. 여러분들이 했었던 공부를 지금은 집약을 좀 하셔야 돼요. 집약이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장까지 저 기억을 가져가냐, 못 가져가냐에 성패를 가름짓게 돼요, 성패를. 아시겠죠? 활용을 자꾸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3번이고, 14번 한번 볼까요? 14번은 67% 나왔네요. 우리 15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14번 한번 봅시다. 학파 말하는데, 우리 학파는 언제 생기죠? 우리나라의 유학 학파는. 조선이 유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내세웠지만 유교 국가는 몇 세기 때나 됐다고요? 17세기나 됩니다. 17세기 유교 국가가 될 수 있는 바탕 중에 하나가 16세기 때 유교를 이해를 해요. 이때 이해를 하는데 여러 방식의 이해가 생기면서 뭐가 생겼더라고 하는 거죠? 학파라는 게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학파가 생깁니다. 그런데 성략의 학파는 뭐를 기둘으로 생긴다고요? 똑같은 유학을 리쪽이냐 기쪽이냐.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좌파냐 우파냐. 어느 쪽에 치우쳤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을 분석할 때도 다르게 분석한다는 거지. 다르게. 그렇죠? 누가 등장하죠? 중중 때 처음 등장해요. 선구적인 인물들이. 누가 등장한다? 이현적이 등장하고. 이게 누구죠? 서경덕이 등장해서 양쪽에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오죠. 누구다? 이황이 나오면서 이현적이 묻히는 거예요. 이황이 이해를 정말 잘합니다. 명종 때 등장한 사람이에요. 명종 때 이황하고 동갑내기 친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리쪽에도 기쪽에도 치우치지 않아요. 그냥 좀 자유분방합니다. 조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공부하든 상관없으니 뭐를 잘 알아? 이 사람은 실천성을 더 강조한 사람이에요. 뭘 배워든 상관없으니 배운 것을 실천하라. 그러니까 조금은 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죠? 선조 때 가면 누가 등장한다? 이 사람 선조 때까지 활동하고 누가 등장하죠? 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이는 한 절반쯤의 존재예요. 절반쯤에.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고 방식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주리론이라고 한다. 주리론.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기일원론이라고 합니다. 기일원론.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걸 공부하는 게 사상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쓰는 표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서만 쓰는 표현이 있고 이 사람이 가운데 입장에서 쓰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걸 기억하는 거죠. 이게 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의 업적을 그냥 외우고 있으면 문장을 조금 바꾸면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일단 이 사람들이 대비가 돼야 돼요. 일단. 아시겠죠? 한 번 봅시다. 자, 보시면 석영덕은 만물의 모든 것을 뭐로 봤다고요? 기를 봤다. 심지어는 사람의 죽음 자체를 뭐로 보죠? 기가 흩어지는 걸로 봐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뭐로 보죠? 흩어져서 우주에 떠돌고 있었던 기가 응집되면 사람이 되는 걸로 봐요. 모든 것은 뭐의 작용이다? 기의 작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는 뭐밖에 없었다?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동양에 쓰는 말 중에 되게 독특한 말이 있는데요. 문화공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불교 철학 같은 걸 배우고 가면 되게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 한국이나 동양에서 말하는 무하고 공이라는 개념은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정확히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없으면서 꽉 채워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서경덕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뭐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진짜 비어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뭐가 차에 있다고? 기로 꽉 차에 있다는 거예요. 기. 그 기가 움직이고 움직이고 하면서 그릇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고 한다는 거예요. 태초에는 뭐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 같은 말이고 뭐라고도 한다? 기밖에 없었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같은 말. 그게 석영덕의 생각이야. 만물의 근원을 기로 설명했다. 기밖에 없었다. 원래는. 그게 이제 조물다 조물다 뭐가 되는 것이다? 생명체든 무생물이든 간에 그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번에 풀다. 소수서원 편약받은 건 누구죠? 이왕입니다. 이왕. 이왕. 이왕이 풍기군수로 재색할 때 백운동서원에다가 간판 좀 내려주세요. 왕한테 부탁해서 왕이 내려준 간판이 소수라는 간판을 내려준 겁니다. 소수. 이게 국가로부터 처음 간판 받은 서원이에요. 처음으로 인가 받은 사립학교입니다. 3번 이왕 맞죠? 4번 합시다. 경목요결. 이 사람들이 책까지 써서 이게 좀 귀찮은 건데요. 이왕이 쓴 책이 뭐였죠? 가장 대표적인 게 무전주세요. 무전주세요. 무전주십이라고 합니다. 무전주십. 무진육조서. 상소문입니다. 상소문. 전습록변이라고 해서 전습록이 양명학 책이에요. 비판한다는 책입니다. 전습록변. 그러니까 이때 이미 양명학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주자서 전료라는 거고 주자서 전료. 전료는 다이제스트했다는 겁니다. 주의책을 가장 잘 쓴 책이 가장 잘 이해한 책이 이 책이라고 봐요. 이게 1분의 전례가 된 겁니다. 이 책이. 성악십도라는 게 있고요. 이의의 책은 동식이집결이라고 해요. 동식이집결. 동식이집격이라고 합니다. 동호문다. 심우육조계. 이 사람은 개혁안에 관한 책들을 많이 쓰는데 소위 말하는 심우육조계. 당장 해야 되는 급한 일을 심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군사개혁을 얘기했더라고요. 군사개혁은 틀림없이 얘기했고요. 다만 저게 십만양병설이냐 아니냐는 약간 이설이 있어요. 십만양병설을 얘기했다는 게 욕입니다. 당장 해야 됩니다. 하면서 여섯 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기자실기. 요즘 잘 나오고 있죠? 기자실기. 성악집요. 경몽요결이다. 애들을 깨치는 요체 그런 뜻입니다. 아동학습서도 만들었다는 거지. 잘 나오죠? 동호문다과 경몽요결이 잘 나오죠. 성악집은 원래 잘 나오고 기자실기는 요즘 잘 나오고 있었고 동식이집격이라고 합니다. 경몽요결은 2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동수신서 맞고요. 자 답은 2번이고 15번까지만 한번 봅시다. 15번. 자 15번은 63% 맞았네요. 자 이걸 좀 나눠서 내는 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요. 자주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그림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양세력과 체결한 조약은 이런 구조로 갑니다. 서양세력이 있다. 외국세력이 있다. 그리고 한국이 있다. 자 애들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죠? 원료수탈과 또 뭐 있다? 이거를 공장은 여기 있고 여기는 뭐다? 농업지대잖아요. 그래서 원료를 수탈해서 이걸 재가공해서 다시 팝니다. 시장 역할까지 해서 두 번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두 번의. 자 그중에 얘들이 제일 얻고 싶어하는 원료가 뭐였었죠? 쌀이었었죠 쌀. 그래서 이거는 뺏기 쉬운 규정을 두는데 우리 조선시대는 일본하고 조약을 체결할 때 항상 뭐였었다? 걔들이 원하는 게 쌀이기 때문에 쌀을 죽인 주대 항상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어디까지만이라고? 그게 사라지게 돼요. 제한이 처음 사라진 조약입니다. 일본과의 조약에서. 미국 제한 규정이 없어요. 이걸 미국 무제한 유출이라고 합니다. 무제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던 조약들은 뭐 뭐 있었죠? 세종 때 중종 때 명종 때 광해군 때 대표적인 조약들이 있죠. 자 그중에 뭐 있죠? 세종대 계해악주라는 게 있다. 임신약주라는 게 있고요. 여기는 광기라고 합니다. 광기 기유약주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제한이 있는데 얼마 이쪽에는 배는 50척에 쌀은 200석까지만 여기는 절반으로 줄인다. 산포외란으로 이거 진압하고 체결한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벌을 주는 겁니다. 줄인다. 25척과 100석으로 줄입니다. 25척 100석으로. 이거는 조금 더 줄여요. 임신이란은 뒤에 한 거기 때문에 20척과 100석으로 줄이게 돼요. 이런 제한이 있었는데 이 제한이 처음 사라진 조약이 뭐라고요? 강화도 조약이라는 거. 이제 누가 주도하는 조약이다? 일본이 주도하는 조약이라는 겁니다. 저거는. 일본이. 자 여기 봅시다. 팔기 쉽게 하는 거는 뭐가 있다고요? 관세를 없앱니다. 관세. 구간세. 자 그리고요. 이거 하나만 갈게요. 자 여러분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은 이름이 다 똑같은데요. 무슨 글자가 반드시 들어간다고요? 두 글자. 두 가지. 첫 번째 수호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고요. 또 뭐가 들어간다? 자 수호는 친구가 된다는 거고요. 애들이 친구 되려고 그 목적으로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오는 거죠? 물건 팔러 오는 거잖아. 물건 팔러. 그래서 통상이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친구 된다. 물건 팔러 온다. 이게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반드시. 자 여기 앞에다가 조일자 붙이면 되죠. 그래서 조일 수호조교 하나가 있고요. 다른 나라는 이걸 같은 식의 책이라는데 일본만 다른 식의 책이라서 나눠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나를 통상장정. 무역규칙이라고도 합니다. 무역규칙. 자 이거 책이라고 나서 아차 싶어갖고 하나 더한 게 뭐냐면 조일 수호조교 불옥이라는 것까지 넣습니다. 불옥.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뭐가 되는 거라고? 너랑 나랑 이제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 되는 거야. 이런 말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다? 물건 좀 팔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뺏기 쉽게 팔기 쉽게는? 이건 통상장정에 들어가는 거야. 무역규칙에. 아시겠죠? 근데 좀 예뻐서 안 예뻤어요? 이게 무역규칙이 안 예뻤다는 거야. 미관이 없었다는 거지. 미관이. 아시겠죠? 이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통상에. 여기 들어가는데 이게 말은 수호라고 하지만 진짜 친구게요? 아니면 그냥 일진이 들어오는 거게요? 일진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만 친구라고 하는 거지. 그게 다 뭐다? 불평등 조약인데 불평등 조약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죠. 치외복권 들어갔다. 그리고 일본은 몇 개 더 집어넣는데 부산 외에 두 개 더 달라고 했었다. 심지어는 영토주권을 지면은 돼요. 니네 해안을 내가 측량 좀 할게. 그러면서 해도를 작성하겠다는 남의 영토에 간섭하는 규칙을 집어넣게 돼요. 그리고 뜬금없이 뭐를 집어넣죠? 야 니네 인마 자주국이잖아 인마. 이걸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뭐를 방해하려고? 청나라 간섭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이걸 합치면은 자아도치라고 해요. 자아도치. 자이도치.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이제 자이도치. 자아도치에서 온 겁니다. 자아도치. 이게 어디 들어간다고요? 이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수호라는 곳에. 수호. 아시겠죠? 하나 더 가면은 이무이무역이라는 게 있어요. 무역할 때 관리들은 개입하지 마. 야 친구야 상인들 할 때는 우리 관리들은 개입하지 말기로 하자. 이것까지 집어넣어요. 이것까지. 그리고 아차하고 집어넣은 게 뭐죠? 아차가 안 넣네 하고 집어넣은 게 일본 앞에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계양장 심리인의 무역이라는 심리라는 규정이 저기 들어가요. 아차 하고 이제 마지막 집어넣은 게 두 가지입니다. 그건 어디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부록에 들어간 겁니다. 부록에. 아시겠죠? 자 크게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크게는 수호하고 통상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수호는 뭐다? 너 나랑 친구 할 거지? 이거 말하는 거고. 통상은 뭐다? 통상 내용 말하는 거. 뺏기 쉽게? 팔기 쉽게.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첫 번째 주약은 안 이뻤다라는 거. 미간이 없었다라는 거지. 자 보시면은 일본 보시면 항세면제. 정확히는 관세면제가 아니라 항세면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들어가 있다고 이거는? 무역규칙. 통상장정에 들어가 있다고 이거는. 무역규칙이나 통상장정에. 디귿이라고 해야 되죠? 자 2번은 없었다. 1번 앞에는 어디라고요? 아차! 하고 집어넣은 거야. 어디? 부록입니다. 부록이 이거는. 맞죠? 자 3번은 없었다. 영사재판권은 치외법권 말하는 겁니다. 어디 들어가죠 이거는? 친구야.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야. 수호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호에. 수호조교. 4번은 없었다. 조선연안측란권은 어디 들어간다고요? 수호조교입니다. 수호조교. 3번 4번은 기억이라고 해야 되죠. 기억. 답은 2번입니다. 16번 보시면은 다음 정강에 들어갈 내용하고 나오죠. 자 이것도 퍼센트지 한번 봅시다. 16번이 20%가 나왔어요. 이게 사실 외국이 좀 쉽지 않죠. 그 정강을. 정강이 세 가지가 있죠. 정강을 분석할 때는 이걸 조금 기억 좀 해주세요. 제가 국가를 흔히 표현할 때 삼각형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삼각형의 최종점에 있는 게 왕이고요. 가운데 있는 것을 관료라고 합니다. 여기를 농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계양기 때 두 차례의 혁명이 있었는데 자 그중에 하나의 혁명이 어서 벌어진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으킨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갑신정변이라고 해요. 하나의 혁명은 어서 일으키죠. 여기서 일으킨 겁니다. 이건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어디서 일으켰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다는 거지. 저 친구들이 혁명이면 뭘 바꾼다는 건데 뭐를 바꾸고 싶었던 걸까요? 과거의 체제를 바꾸고 새로운 체제를 가자라는 건데 과거의 체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있는데 이거는 항상 나타나는 겁니다. 항상. 뭐가 나타나냐면 이게 모순이 중첩될 때 있잖아요. 백성들이 수탈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수탈당하는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살표색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한테 권력이 없고 국가가 오래 지속되면 국가에 기득권이 생기는데 권력이 여기로 모이게 되면 이 친구들은 국가를 사유물로 생각하게 됩니다. 국가를 사유화시키게 돼요. 국가를 사유화시키면 있는 대로 자기 능력과 재산을 뜯어모으려고 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럴 때 제일 피해를 보는 게 백성들인데 뭐를 뜯기냐면요. 땅을 뺏깁니다. 소수 사람들에 의해서 토지가 집적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두 번째가 세금이 국가로 안 가고 얘들이 개인적으로 가지 갑니다. 사적인 수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를 못하면 깡패들이 있잖아요. 누량진 가게를 돌면서 돈 내놓으러 갈 거라고. 그러니까 누량진에는 부동산을 있죠. 소수의 깡패나 힘 있는 사람들 소수가 다 독점을 할 거라는 거지. 이게 국가가 통제를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국민들을 자기의 노비로 삼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항상 큰 문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국가 후기쯤 되면 이걸 고쳐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둘이 이걸 고치자는 생각은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뭐라고? 도대체 하나가 뭐다? 수치 하나가 뭐다? 신분 문제인데요. 이거를 말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관료층으로 있는 사람. 공무원들이 개혁할 때 하는 방식과 이게 쌍놈들이 할 때 개혁 방식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뭐죠? 토지를 바꿔달라는 얘기는 누구만 한다고요? 여기는 안 해. 그러니까 부동산을 국가가 뺏어다가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백성들한테 나눠주겠다. 이건 너무 황당한 얘기라고. 실현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서 언급을 안 합니다 애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예. 누구나 한다. 얘들이 이상적으로 주로 하는 말이에요. 토지 얘기는 누구만 한다고? 여기서만 하게 돼요. 여기서만. 농민들만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했었던 사람들을 갑신전병과 갑오개혁이라고 하는데 갑신전병과 갑오개혁 때는 무슨 말은 없다고요? 토지 개혁에 대한 언급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현재의 토지 지배관계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라고 그래. 그래서 저거를 지주중심의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부동산을 인정한다고 그냥. 한 두 사람, 세 사람이 노량진의 부동산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바꾸지 않는다고 그냥 인정한다고 그거를. 그래서 부동산 업자 위주의 개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누구는? 여기 사는 친구들은요. 이 친구들은 좀 더 과격해요. 자기들한테 생활에 제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이거거든요. 토지를 달라 합니다. 아시겠죠? 동학이라고 합니다. 수치도 말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여러분 수치는 몇 가지가 있죠, 세금은? 우리 수업할 때 제가 범위 이렇게 한정해드리잖아요. 뭐 많지 않지 않아. 총 몇 개죠? 세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 가지. 그게 뭐죠? 호구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호구전. 여러분 호구전에다가 뭐가 사라지죠, 여기서 세금이? 조선후기 때는 호세가 사라지거든. 이게 뭐로 바뀌죠? 전세로 바뀌잖아. 이게 뭐였었죠? 대동법이라는 거죠. 대동법이 호세였던 공납이 전세로 바뀌는 상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두 개였었는데 새로운 게 추가돼서 결국은 또 세 개라고 하거든요. 그게 삼정이라고 하는데 뭐가 추가되죠? 환국이야, 이게 환국.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도. 아시겠죠? 보시면 우리 갑신 때 얘기했던 거 한번 얘기해볼까? 세 개밖에 없어, 세 개. 한번 얘기해보자, 갑신 때. 무슨 얘기했었죠? 전세 개혁으로 지주법을 얘기했었고요. 이게 면적 단위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켰죠? 그리고 군은 얘기 안 했어, 딱히. 그럼 뭐는 얘기했다? 환국 폐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환상을 폐지한다는 것을. 아니, 세 개 중에 하나니까? 뭐 하나는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할 때는 세금만 얘기하지 않고 뭐도 항상 같이 얘기한다고요? 재정기구를 통폐합시키라는 말을 같이 언급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국가의 재정기구를 하나로 통일시키자는 말을 꼭 언급한다는 게. 이때는 의정부 육조가 있었기 때문에 호조로 일어나자라고 한 거고 이때는 뭐가 있었다? 의정부 8아문이 있었기 때문에 탁지아문으로 일어나자라고 해서 기구 이름만 달라지는 거지. 이것도 한번 해보자. 갑오개혁 때 얘기했었던 것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갑오개혁 때 세금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조세 금납화. 하나만 더 얘기해볼래? 하나만.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씩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얘기해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혹시. 갑오개혁 때 하나 더 얘기한 거. 조세법령주의라는 건데. 일단 가봅시다. 이 친구들 비교 한번 해볼게. 이 친구들은 세금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저는 전셀 얘기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죠? 내가 땅이 있어야지 전셀을 내지. 나는 전셀 대산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땅도 없기 때문에. 그보다는 아예 뭐를 줘라? 땅을 주라는 거야. 세금을 줄 테니까. 뭐죠? 토지는 평균분작이라는 땅을 나눠달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토지 평균분작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해석에 약간의 이설이 있어요. 편하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죠? 되게 희한한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세법을 잘하는 친구 아니에요. 그냥 세금이 수탈당하는 게 싫은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름이 없는 세금을 만들어서 세금을 거치지 마. 이런 얘기를 해요. 무명 잡세 걷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질 않아. 이 친구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체성은 좀 떨어져요. 그냥 나 힘들게 하는 것처럼 없애주세요. 초점을 준다라는 거지. 하나만 더 가자. 딱 농민들이 하는 얘기야. 하나만 더. 뭐 있을까요? 우리 빚진 거 있잖아요. 없었던 걸로 칩시다. 기존의 공사체는 무효로 합시다라는 말을 해서 조금 달라. 말하는 스타일이. 이거 받아준 거야. 이거 조제법령주의가. 알았어. 이제부터는 국법에 있는 세금만 걷도록 할게. 약속을 받아준 거야. 갑오개혁대는 농민들의 요구가 일정하게 수용이 되긴 돼요. 아시겠죠?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비교가 되냐 안 되냐가 될 건데 위치가 달라요. 갑신갑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관료들이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무진행이 농민들이 하는 겁니다. 지식 수준도 다르고요. 생계 수준도 다르고. 보는 위치가 달라. 아래에서 보냐 위에서 보냐 달라요 그게. 이거를 위로부터의 기억이라고 하고 이걸 아래로부터의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때리는 건 뭐라고요? 화살표 세 개 고치자라는 거예요. 일단. 아시겠죠? 아시겠죠? 말하는 투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첫째 한 번 봅시다. 대원군은 데려와라. 문벌을 펴자고 인민평등권 만들자. 일본과. 갑신연변이죠? 갑신연변. 자 일본에 봅시다. 아 신분 얘기 안 했구나 신분. 신분은 뭐 얘기하죠? 여러분 신분은 두 가지가 있죠. 차별받는 신분과 특권 신분이라는 게 있죠. 동학대는 두 가지 다 얘기합니다. 차별 신분으로 언급한 게 뭐 있었죠? 백과 노칠이라는 게 있어요. 백정, 과부, 노비, 칠반천인이 있다. 특권 신분은 누가 있죠? 문벌입니다. 문벌. 문벌 폐지하자. 문벌 폐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벌탑화 인재등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표현 그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갑신연변 때는 차별 신분은 언급하지 않아요. 기록에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신분제 폐지를 지향했다고 하지만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특권 신분에 대해서만 언급하는데 이걸 문평이라고 그래요. 문평. 문벌 폐지 인민평등권 지정하자. 인민평등권 되게 잘 나오죠. 그쵸? 뭐다? 갑신연변이야. 문벌 폐지는 언급을 했다. 이거는 지향만 했지 언급되지는 않았다. 사실은 우리가 갑신연변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냐라는 것을 김옥균이 일본으로 망명하고 난 뒤에 1년 뒤에 일기 같은 걸 하나 쓰는데요. 자기 기억 속에 있었던 기록을 1년 뒤에 쓰는데 그때 저때쯤에 이런 얘기 했었지라고 하면서 14개 조항을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의 생각이 다가 아닐 텐데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어. 14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상 보면 한 80여 개 조항이 있었다고 해요. 이걸 만약에 했잖아요. 저 자료를 누군가 어디서 찾는다면 80개나 되는 걸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다행이지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대충 이것만 아시면 돼. 이것만 그냥 갑신연변이라고 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언급된 게 없다. 이거다. 갑오 때 한번 볼까요? 갑오. 갑오는 뭐한다? 이걸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뭐든? 차별신분 그대로 언급하고요. 뭐든? 특권신분 그대로 언급합니다. 이게 특권신분. 문벌 폐지는 다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썼는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썼다? 문구인이라고 썼다는 거지. 문구인. 문벌에 구야받지 말고 인재를 등용하라.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지. 그래서 세 가지 표현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노비법을 혁파해라는 건 누구 얘기인가? 일단 동학 이후인데 갑오 때 들어간 거예요. 갑오 때. 갑오 때 혁파가 됩니다. 동학 때는 노비 문서를 소각하라. 불태워주세요. 이런 말을 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무명잡사 폐지하라. 이거 누구 스타일의 말이야? 여러분, 두 번째 칸인가, 세 번째 칸인가? 누구 스타일의 말인가? 세 번째 칸은 말이에요. 이 세 번째 칸에. 무명잡사 폐지하라. 누구다? 동학, 농민운동을 말합니다. 3분 앞에서 다. 조혼을 금지하라 과부, 재혼을 자유에 맡긴다. 과부, 재혼은 누구부터 얘기했다고요? 차발받는 신분은 누구 때 처음 언급했다고? 동학 때 처음 언급했다고? 갑시는 아니야, 갑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분은 누구랑 누구랑 거의 똑같다고요? 신분에 관해서는 과부나 동학이랑 거의 똑같다고 봐요. 신분 요구는. 그래서 얘들의 요구가 그대로 수용됐다는 말도 씁니다. 신분에 한해서는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부는 누구도 얘기했다? 동학도. 누구도? 과부, 계획 때도 얘기합니다. 조혼 금지, 과부, 재혼 자유에 맡긴다. 이거는 과부 1차 때 말하는 겁니다. 과부 1차 때. 악습도 폐지합니다. 조혼 같은 건 악습도 폐지합니다. 사본 앞에서 환국제도를 없앤다. 누가 얘기했다고? 갑신 때 얘기했다고요, 갑신 때. 갑신 때 삼정문란에 대한 해결책을 언급을 했었다. 아시겠죠? 그중에 더 잘 나오는 건 뭐죠? 지조법이 제일 잘 나오고요. 환국제도 폐지라는 말이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못 푼 거예요. 지금 정답률이 20%밖에 안 나왔어요. 굉장히 낮게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개혁 청각이 되게 중요하면서도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죠. 시기 문제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많이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좀 준비가 좀 덜 됐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좀 많이 틀린 겁니다. 많이. 다음 4번이고요. 17번 한번 볼까요? 17번도 38% 나왔어요. 38%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 한국 지배가 상호 인정한다. 이거 뭐죠? 가치라테프트죠.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전근대는 정경 사문 중에 어디 문제인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현대는 어느 시기 때인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만 돼요. 이거를 연도만 짓고 있으면 안 돼요. 연도만 짓고 있으면 계속 틀립니다. 어느 범위를 찾아야 돼요. 범위. 그래서 이 범위와 이 범위를 자꾸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개항기는 크게 4개의 섹터로 나누는데요. 이게 마지막 섹터죠. 언제죠? 러일 진쟁 이후를 마지막 섹터라고 구분하죠? 여기까지 가면 5개의 범위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건 대한제국이 사라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섹터가 6년 걸리는데 한국이 망하는데 이 마지막 섹터도 다시 몇 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뭐로 나누죠? 여기는 한국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사와 한국사를 같이 얘기합니다. 일본은 얘기하고 한국인 얘기를 같이 해요. 일본은 우리 국권을 뺏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거기에 저항을 시작했다는 것을 같이 나눠서 합니다. 국권을 뺏어가는 데 뭐로 뺏어가죠? 무력이 아니라 뭐로 뺏어가죠? 조약으로 뺏어가죠. 그 조약 4개를 가지고 시기를 구분하는데 이 조약 4개를 의협이 되게 바빠요 요즘. 의협이 되게 바쁩니다. 의협이 일정이 많아. 의협 일정이라고 합니다. 의협 일정. 여기서 1905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1907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디 속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사건 사고가 제일 많았었던 게 언제냐면요. 이른바 을사늑약 때. 그리고 1907년에 정미 7조약 체결됐을 때 이때가 사건 사고가 제일 많았었어요. 워낙 사람들이 충격을 크게 받았거든요. 이른바 을사 우주약.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화폐정리사부는 언제 했었던 거죠? 러일전쟁 때 한 겁니다. 뭐 한 거죠? 얘가 한 거예요 얘가. 여기 누구 들어오죠? 고문 들어오죠. 고문 중에 하나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1905년에 하게 됩니다. 1905년에. 화폐정리사업. 이게 1904년 2월이었었고 6개월 뒤에 조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이거는 11월에 체결했었던 거고 이거는 7월이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 부산. 경부선은 뭐 때문에 만든 거죠? 부산부터 의주까지 가는 철도는 뭐 때문에 만들었다? 러시아랑 전쟁하려고 만든 겁니다. 러일전쟁 중에 만들었다는 것. 그중에 경부선은 1905년에 완공이 돼요. 경부선은. 그중에 어떤 거는 1906년까지 가죠? 경부선은 1906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은 러일전쟁 중에 만드는데 완공이. 5년에 완공되고 이제 그건 다음에 6년에 완공이 됩니다. 경부선 맞네? 3번에 봅시다. 천도교. 여러분 천도교는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항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항이 의병운동, 계몽운동이라고 하는데 하나 더 하면 국학운동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운동, 국사운동, 민족종교라는 게 처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이쇼크로 나타나게 돼요. 이쇼크로. 그래도 민족종교는 이러면 무조건 을사늑약 뒤에 있어야 돼. 그 앞에 없습니다. 그중에 뭐가 먼저 생기죠? 우리 민족종교 인기 있다 그랬나 없다 그랬나? 인기 없죠? 어떻다고요? 천대 받지 않아. 천대. 되게 천대 받지 않아.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때 생긴 민족종교가 두 개가 있어요. 천대입니다. 천대. 뭐가 먼저 생긴다? 천두교가 먼저 생기는데 이거 직후에 생겨요. 12월에. 12월에 천두교가 생기고요. 이 천두교에서 만든 신문이 만세부예요. 이게 나와야지만 만들 수 있는가? 이게 나와야지만. 1906년 6월에 만세부 만듭니다. 이거는 06년 6월에 나서 07년 6월에 끝나기 때문에 1년밖에 못 갑니다. 을사득약하고 정미칠조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 사이에 잠깐 있었던가. 이 사이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세부는 을사득약이 터졌을 때, 정미칠조약이 터졌을 때 뭐 했다 그러면 안 돼. 그 시점에는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천두교 자체가 뭐가 터지고 난 뒤에 나온 거라고요. 을사득약이 터지고 난 뒤에 나왔단 말이야. 민족종교라는 자체가. 아시겠죠? 자, 됐고요. 4번에 혼정연구회. 이건 뭐 말하는 거죠? 우리 저항단체 중에 개몽단체 말하는 겁니다. 개몽의병국학이라는 게 있는데 개몽단체 말합니다. 언제 생겼게? 이거 한 때 대들대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전에. 여기 5월에 생깁니다. 1905년 5월에. 혼정연구회. 여러분 개몽단체 이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랬었죠? 앞에 정치단체라는 이름이 붙으면 뭐 전이라고요? 을사득약 전이고. 을사득약 뒤에는 일본 정부가 생기죠. 일본 정부 이름이 뭐죠? 통간부. 통간부가 생기고 난 뒤에는 정치단체라는 이름을 달고 단체를 만드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헌정자, 헌법연구회라는 거거든. 헌법연구회. 입헌 군제 지향했다. 이거는 을사득약 전이에요. 이런 표현들은. 을사득약 뒤에는 이름을 주로 뭐로 표현한다고요? 경제단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 그 뒤에는? 자강해라고 합니다. 자강해. 경제단체를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 전후 용어라고? 을사득약 전이냐? 후냐? 이게 달라지는 용어라고요. 달라지는. 아시겠죠? 느낌이 달라야 돼? 개몽단체도 무슨 말 들어가면 을사득약 전일 거라고요? 정치적인 구호를 내세우거나 정치적인 어떤 제도를 목표로 한다면 전일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 느낌상. 아시겠죠? 그래서 헌정경구회가 자강해가 뭐를 기점으로 갈라지는 단체다? 을사득약을 기점으로 갈라지는 단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4번에 헌정경구회도 1905년 맞죠? 답은 3번이 틀린 겁니다. 3번. 3번. 만세본은 1906년에 있었던 겁니다. 자 만세본은 뭐가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천도교가 먼저 나타나지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천도교. 다시 하나만 더 봅시다. 민족종교는 민족종교란 민족운동은 주로 언제 나타났다고요? 주로 을사득약이 터지고 난 뒤에 폭발하게 됩니다. 민족종교는 을사득약 뒤에만 나타납니다. 18번 한번 볼까요? 18번. 끝에 봅시다. 임시 토지주사국장. 이게 뭐죠? 토지주사 사업이죠. 이게 공포되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적용되던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포되던 시기를 말합니다. 언제 공포되죠? 1912년이죠. 그러니까 10년대를 물어보는 겁니다. 10년대를. 10년대. 자 여러분 10년대 물어보면 한번 봅시다. 일본은 언제 얘기죠? 20년대죠? 지방자치 그렇죠? 선거제, 부면협의회, 도평의회. 사실 부협의회는 10년대 나왔었어요. 부협의회가 선거제로 바뀌는 게 20년대입니다. 그리고 도평의회나 면협의회는 20년대 생기는 게 맞고요. 자 2번 봅시다. 한국인의 신문 발행할 수 있는 것은 뭐 뒤죠? 3.1년동 뒤입니다. 20년대, 20년대. 그 전에는 한국인 신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지문의 논점은 검열을 강화했다는 게 논점이 아니죠. 한국인의 신문이 있냐 없냐가 논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3번 봅시다. 태용제도. 태용령이 언제 나오는 거죠? 이게 10년대야. 12년. 토지조사령과 같은 애에 나온 겁니다. 1912년에. 토지조사령. 이 사료에 관련된 법이 토지조사령인데 그거랑 태용령이랑 같은 애에 나와요. 1912년에. 4번 봅시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언제 생기나? 국권피탈 전에 생기죠. 1908년에 생깁니다. 정미 7주약 뒤에 생깁니다. 정미 7주약 뒤에. 한국을 경영하는 회사를 만든가? 국책회사를. 식민지 회사를. 다음은 3번이고요. 19번 한번 볼까요? 19번. 60% 나왔네요. 60%. 여러분 19번의 키워드는 뭐죠? 19번의 제일 빡신 키워드는 뭔가요? 제일 센 키워드. 연합군이죠. 연합군과 활동할 수 있는 군대는 뭐밖에 없다? 우리 동네군 통틀어갖고. 광복군밖에 없다. 광복군. 그렇죠? 연합군과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연합군이라는 말을 뺄 때는 뭐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나요? 서양 국가 이름을 제시하면 광복군밖에 없는 겁니다. 주로 누가 나오죠? 서양 국가는. 우리 몇 개 국가만 안기하면 되죠? 연합군과 미국이지? 연도까지 알아둬야죠. 연합군이 몇 년이죠? 43년이고. 미국 뜨면 몇 년이죠? 45년이고. 그 두 개 돌리는 거예요. 두 개. 그걸 묶어서 뭐라고 한다? 연합군이라고 한다. 연합군 뜨면 미국, 연합군 뜨면 누구밖에 없다? 광복군밖에 없다. 우리 군대 쭉 한 번 나열 한 번 해볼까? 군대? 맨날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대가 만들어진 시점은 언제부터라고 하죠? 군대는 싸우는 단체죠. 싸우는 단체는 뭐가 있어야 되죠? 상대편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상대편이 적이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가져야지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부터로 보나요? 군대. 언제부터 나오죠? 일단 여기서 활동했었던 사람들을 의병이라고 합니다. 국권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있었던 군대는 의병이라고 해요. 의병. 나라가 망한 시점부터는 이 군대를 뭐라 부르지? 독립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했었던 의병을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일본 놈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일본 놈들이. 이거를 편의사, 인용해서 부르자면 제가 이른바 싹쓸이 작전을 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없애게 되는데요, 의병을. 무슨 작전이라고 하죠, 그걸? 남한. 이것도 사실은 한국인들이 쓰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이건 일본인들이 쓰는 용어예요. 이른바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벌이게 돼요. 그게 언제죠? 여기 점령하기 직전에 1909년에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소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일부가 1912년, 1913년에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못 갑니다. 그러고는 기지를 어디로 옮기죠? 해외로 옮기죠. 해외에서 군대가 활성화됐던 것은 언젠가? 3.1운동 이후에 국경 주변에서 많이 생겼었어요, 국경 주변에서. 그래서 북간도 지역과 서간도 지역으로 나눠서 그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건 언제? 의병은 대한제국이 살아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렇죠? 총 세 차례 의병이 있었죠. 국권 피탈되고 나서는 소규모로 군대들이 어서와서 만들어줘요. 해변아와서, 정우시기 때는. 그러다가 3.1운동을 계기로 즉, 1920년대에 군단이 만들어지게 돼요. 만주 지역에서, 간도 지역에서. 군단은 크게 북간도하고 서간도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기인데 이것도 쓰면 안 되는가 원래는 일본 놈들이 두 번째 이른바 싹쓸이 작전을 피게 됩니다. 그걸 뭐라 부르죠? 여기 되게 많았었잖아.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대한독립단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이른바 싹쓸이 작전을 피는 게 뭐라고요? 간도참변이라고 합니다. 간도참변. 1920년에 다시 한 번 이른바 소탕이라는 걸 하게 돼요. 아시겠죠? 이걸 피해서 잠깐 어디 갔다 왔던 거죠? 중국 땅이 아닌 곳으로 한 거죠? 이게 어디다? 자유시로 넘어갔다가 여기서 참변을 겪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병력은 상당히 적은 병력이 돌아오게 돼요. 이 적은 병력으로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재기한 게 그게 뭐다? 그게 산부라는 겁니다. 산부. 산부. 아시겠죠? 이 산부가 만들어지자 이러분들이 뭐 했었던 거죠? 여기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나시죠? 봉훈, 청, 간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언제 있었던? 3.1호동 이후에 있었던 실제 군대 대 군대를 싸웠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일본군을 크게 이겼었던 거잖아요. 봉훈, 청, 간, 대, 자라는 거 있죠? 이 군대를 싹 모아서 하나의 군단으로 만든 게 뭐였었다? 만주의 군대를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든 게 대한독립군단이었었고 그런데 그 대한독립군단이 자유주 갔다가 완전 처참한 참변을 겪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들어봐서 그 대한독립군단이 훨씬 작아진 규모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주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가? 모여보세요. 다시 모여보세요. 그래서 만든 게 뭐다? 지역별로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렇죠? 참정신이라는 자, 이제 그러고 한 게 뭐냐면요. 이 3부 통합운동을 전개하게 되잖아요. 이 3개의 풀을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서 30년대는 30년대는 통합운동의 실패로 나타난 게 몇 개? 두 개가 나타나게 돼, 두 개. 그게 북만주와 남만주 워낙 머니깐 그 두 지역이 따로 만들게 됩니다. 이게 뭐다? 한국독립군 이게 조선혁명군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이제 크게 바뀌는 기점이 있는데 이 만주는 누구 땅이 되죠? 만주는 일본 땅이 되면서 여기는 이제 뭐하기 힘들어진다? 마치 한반도처럼 여기도 뭐하기 힘들어지죠? 독립운동하기 힘들어져요. 이 사람들이 어딜 이동하게 된다? 여러분, 독립군의 이동은 첫 번째 이동이 여기서 만주를 가는 거 있었다면 두 번째 이동은 뭐다? 만리장성 이남을 관내라고 하죠? 만주에서 관내로 내려오는 건데 이게 뭐라고요? 만주사변 이후를 말해.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국권 피탈대의 즈음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내려오게 되는데 일본 놈들이 1937년에 중국 본토까지 점령하게 되면서 중국 본토에 이제 군대가 만들어지게 돼요. 중국 본토에 만들어지는 군대는 의열단 쪽의 군대와 임종 쪽의 군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뭐라 부른다? 의용대요. 이걸 뭐라 부른다? 광복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복군. 그래서 군대의 흐름을 알 수 있겠어요? 맨 처음에는 뭐로 시작했었다? 의병이라는 말로 시작했었다. 그다음에 뭐 한다? 10년대 가사는 조물딱 조물딱 뭔가 이렇게 만들어요. 작은 단체들이야. 그 단체들이 군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게 언제라고요? 3.1운동 이후입니다. 거기서 나타났던 게 봉훈, 청간, 대자, 산미 이런 게 나타났던 겁니다. 수많은 군대를 통합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자. 몇 개로 통합됐다? 두 개로 통합했었던 겁니다. 두 개로. 만주 마지막이에요. 사실상. 아시겠죠? 그럼 이제 어디 생긴다? 여기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아시겠죠? 여기 생기는데 이것도 변화가 생기죠. 언제 생기죠? 1940년대 들어가니까 미친놈들이 누구랑 또 싸움을 걸죠? 미국하고도 싸움을 하네? 미국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 와중에 변한 게 있는데 의용대 병력의 상당수는요. 국민당 관할 구역에서 전투하는 게 힘들다고 국민당 구역을 벗어나서 화북으로 이동하게 돼요. 40년대. 그래서 따로 만든다. 그리고 김원봉이 정신 차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세계대전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힘을 어디에 실어줘야 된다? 임정에 실어줘야 된다고 해서 자기가 흡수되게 돼요. 임정으로. 그게 1942년. 41년에 태평양 전쟁의 발발이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 재정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42년에 화북 지방에 새로 만든 군대가 의용군이라는 게 조선의 의용군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밑에 관내 지역은 둘이 합쳐서 뭘 만든다? 합친 건데 흡수된 거죠. 광복군으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이게 42년이. 이게 다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 가는 거죠? 북한의 인민군이 되는 거고. 이건 어디를 구하죠? 대한민국의 국군이 되질 못해요. 어떻게 되죠? 거의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돌아봐서 독립군을 했던 사람들은 그 독립군을 했었던 이력들이 되게 안 좋은 이력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많은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나마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국군 중에 육회 공군이 있는데 육군이 일본군이 장악했거든요. 일제강점기 때는 해군하고 공군 병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군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없는 거야. 일제강점기 때도 해군하고 공군은. 그러니까 해군하고 공군은 독립군이 제법 기세를 좀 보여요. 김구 아들도 독립군 공군의 참모총장이 되기도 하고요. 독립군 출신도 해군하고 공군은 끌어가는데 육군은 16대 참모총장까지인가 다 일본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육군은 일본군 출신들이 거기서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었던 소수의 독립군 병력들이 다 도태됩니다. 버티지 못하고요. 거기서 군대 내에서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도 경찰 조직 내나 군대 내에서는 독립군 했었던 이력이 나쁘게 평가받는 그 저기가 돼요. 그걸 숨기게 됩니다. 독립군 했었다는 것을. 불편한 존재를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는 인민군이 되고요. 여기는 안타깝지만 국군으로 흡수가 되긴 되는데 나중에 다 도태가 됩니다. 여기는 누가 다시 이어간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을 했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군을 다시 이어가게 돼요. 조금 좀 아쉽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군대 역사야. 아시겠죠? 몇 면이 보면 우리나라 군대는 누가 만든 걸 알 수 있죠? 독립군이 만든 걸 알 수 있어요. 그때부터 만들어진 그 기상이 우리나라 군대를 이어졌다. 그 정신은 이어가는 게 맞아요. 초반에 할 때 일본군인과 독립군이 같이 들어오면서 일본군한테 독립군이 밀려갖고 도태됐다는 게 아쉽다는 거지 우리나라 군대는 여기서부터 시작돼갖고 만들었다는 건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 한번 봅시다. 자, 그중에 연합군이라는 말을 언제 쓴다고? 태평양제 이후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단어들은 절대 쓰면 안 되는가. 앞에 나온 단어들. 태평양제 이후에 군대는 뭐밖에 없죠? 관내 군대는 두 개밖에 없거든. 두 개, 그렇죠? 누구하고 누구였다? 의용대 광복군이었다가 그게 뭐로 바뀌는 거죠? 의용군하고 광복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중에 연합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뭐만이라고요? 광복군만이라고, 광복군만. 아시겠죠? 아시겠죠? 미국하고 영국 제시하는데 못 찾고 있으면 안 돼? 되게 중요한 키워드 주는 건데, 그거는. 동북항일연구는 뭔가요? 동북항일연구는. 만주의 군대가 소멸되는 게 중일진쟁을 기점으로 소멸된다고 봅니다. 여기 내려온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만 내려오고요. 빨갱이들은 안 내려옵니다. 공산당은 남아갖고 여기서 빨치산 활동을 벌이는데 남아있었던 공산당이 조선공산당, 중국공산당이 마지막으로 뭉쳐서 만든 게 동북항일연구원이라고 해요. 중일진쟁, 거의 전까지만 있다가 중일진쟁이 터지면서 이제 애들이 소련 땅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동북이 무슨 뜻이지? 이게 만주라는 뜻이야. 만주에서 항일하는 연합군대라는 겁니다. 이건 공산당 연합부대야. 만주의 마지막 부대야, 진짜 저거는. 만주의 마지막 부대. 동북항일연구는 일단 어디라고요? 만주야, 관내야? 만주의 얘기입니다. 만주의 얘기. 아시겠죠? 여러분, 만주에 군대에 있다고 하면 뭐 전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중일진쟁 전을 얘기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관내, 군대에 있다고 하면 무조건 무슨 시기를 말한다? 아, 중일진쟁 뒤구나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거 되게 잘 내니까 시기 구분 잘하셔야 됩니다. 2번, 자유시 참변. 너무 멀지? 그렇죠? 자유시 참변으로 피해본 건 뭐라고요? 20년대에 생겼었던 모든 군대를 하나로 통합해서 만든 군대 이름이 뭐다? 대한 독립군단이라는 거예요. 대한 독립군단. 아시겠죠? 20년대는 모든 군단은 하나로 통합하긴 했었다. 그 이름이 뭐다? 대한 독립군단이다. 3번에 붙었다. 중국 국민당 지원을 받았다. 이 말 뜨면 어딜 말하는 거게? 국민당 지원. 밑줄 한번 가보세요. 관내라는 뜻이야, 관내. 관내. 어디 뺀 관내? 화북지방은 뺀 관내를 말하는 거예요. 관내에 있었던 부대가 몇 개 있죠? 두 개밖에 없잖아. 의용대하고 광복군하고. 그러니까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거나 국민당과 함께 활동했다는 말이 붙으면 두 단체밖에 안 돼. 뭐밖에 안 된다? 의용대, 광복군. 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둘밖에. 아시겠죠? 화북지방은 누구 구역이죠? 거기는 국민당 구역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구역이야, 거기도. 거기는 공산당의 지원을 받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화북지방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은 뭐라고도 하죠? 팔로군이라고도 합니다, 팔로군. 공산당 대신에 팔로우드라는 말을 쓸 수도 있을 거 기억해 두세요. 3번이 맞고요. 민혁당 산하 부대는 뭐라고 하는 거죠? 혁대라고 하죠, 혁대. 의용대가 민혁당 부대죠. 민혁당이 누구 계통 쪽이죠? 민혁당이 의혈단에서 만든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혈단 계통의 군대를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거고 임정계통의 군대는 뭐라고 한다? 한국광복군이라고 합니다. 개통이 다른가, 개통이? 그렇죠? 됐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20번 봅시다. 20번의 키워드는 뭐죠? 농지를 매수한다. 이러면 북한이게 남한이게? 남한이야, 남한. 아시겠죠? 무슨 법? 농지? 기업법이다. 요즘 이게 되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무슨 문제죠? 국회를 묻는 문제입니다. 국회. 국회를 묻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나오는 문제는 국회에 대해서 뭐만 물어보고 있었죠? 여태까지 문제는 정부의 활동을 물어보지 국회 활동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근래는 국회 활동을 물어보고 있다. 국회 활동은. 여러분, 우리 정균대표가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왕조 국가고. 근대 국가는 왕이 없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권력을 몇 개로 쪼개죠? 삼권분립하죠. 그래서 근대 국가는 권력을 가지는 주체가 어디하고 어디가 있다? 사법부는 권력을 가지면 안 되죠. 가지면 안 되는데 가지면 안 됩니다. 가지면 안 되는 거고 권력은 어디만 있는 거죠? 이거는 사후적인 판단만 해주는 곳이고요. 사전적인 일을 하는 곳은 어디서 하는 것이다? 행정법 위법분만 하게 돼요. 그래서 근대 국가의 헌법을 논할 때는 행정부 체조냐 위법부 체조냐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걸 위법부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다가 최근에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에. 위법부는 대통령을 뽑는 제도가 있었냐 없었냐 정도까지만 물어봤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위법부의 활동을 물어보고 있다고. 위법부의 활동을. 몇 번째 국회만? 첫 번째 국회만. 첫 번째 국회. 자, 가면은. 이렇게 생긴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공화국이 6번 있었습니다. 10, 20, 30, 40, 50, 60 있었죠. 그중에 1공화국을 말하는 건데 공화국이 생기기 직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었죠? 헌법이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헌법이 크게 바뀔 때 공화국이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헌법은 재헌헌법이라고 해요. 헌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에는 어떤 사건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존재하고 헌법 만들고 헌법에 따라서 선거하면 이 선거로 만들어진 정부를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었죠. 사계선이라고요. 공화국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사건, 개헌, 선거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무조건 있는가? 무조건. 아시겠죠? 그중에 이 사건이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의회 만드는 거예요. 50총선거를 말합니다. 이걸로 헌법도 만들어지고 정부도 수립되고 한 거예요. 50총선거로 국회를 만드는데 이 국회의원 임기를 몇 년으로 두죠? 2년으로 둡니다. 2년. 그래서 1948년 5월부터 언제까지? 1950년 5월 30일 총선거 열릴 때까지 그때 운영됐었던 국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역할이 뭐였었냐라고 물어보는 것을 요즘 너무 잘 물어보고 있다는 거지. 일대 국회. 일대 국회. 상식적으로 가자. 상식으로 갑시다. 여러분 첫 번째 국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 국회가 친일청산이에요. 친일청산의 두 가지 타이틀이 뭐죠? 하나가 친일파 처산이고 또 하나가 뭐다? 적산처리입니다. 적의 재산 처리하는 거예요. 적의 재산. 적산 중에 최고가 뭐죠? 토지입니다. 토지.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한 것이다? 이거는 무조건 첫 번째 국회가 입법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재헌원법에 이 법을 만들려고 규정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국가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친일파 처산과 적의 재산을 뺏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걸 국민들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저게 몇 번째 국회가? 첫 번째 국회가 하는 거야. 이거를 반민법이라고 하죠. 반민족 행위 처벌법. 거기서 만든 게 반민특위고. 이게 몇 번째 국회? 첫 번째야. 이건 뭐죠? 농지기억법. 이게 몇 번째 국회? 첫 번째 국회야. 아시겠죠? 하나만 더 갑시다. 이 첫 번째 국회의 역할이 또 하나가 뭐가 있나요? 정부 수립시키는 거야. 우리 임시정부도 그렇고 해방 후의 정부도 그렇고요. 의회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정부가 생깁니다. 의회가 먼저 생겨요. 그래서 의회에서 뭐를 뽑았다고요? 대통령을 뽑았어요. 대통령 간선했다. 대통령을 어서 뽑았다. 국회의원들이 뽑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시겠죠? 이게 뭐로 바뀌죠, 나중에는? 나 국회 너 개새끼 싫어. 누가 싫어하죠? 이걸 누가 위기를 느끼죠? 이거는 국회가 주도한 겁니다. 누가 방해하죠? 행정부가 방해해요. 행정부가. 누가? 이승만 정부가 이 친일척단을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 뽑는 제도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게 뭐다? 직선제인데 이 직선제를 놀랍게 언제 했다고요? 전쟁 중에 했다는 겁니다. 전쟁 중에. 1차 개헌인데. 여러분, 개헌은 뭐 직전에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좀 쉽다고요? 큰 시기 구분은 1, 0, 2, 0, 3, 0 이렇게 하는 거고 1, 0 내에서도 시기 구분할 때는 대선으로 구분하면 돼요. 대선. 이게 48년 선거. 그다음에 52년 대선. 54년 대선. 아, 56년 대선. 그리고 60년 대선이 있다. 이 중에 52년 대선 직전에 바꾼 게 이게 뭐죠? 이게 직선제 개헌. 발체 개헌입니다. 전쟁 중에 한 겁니다. 이건 몇 번째 국회에 한 것이다? 두 번째 국회에 한 겁니다. 두 번째. 아시겠죠? 4, 4, 5, 6개헌은 세 번째 국회에 가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기억할 필요는 없고. 발체 개헌과 4, 4, 5, 6개헌은 첫 번째 국회가 아니라는 걸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법안을 처리한 국회 하면 1대 국회 말하는 거죠? 농지기업법이니까. 일본 부사. 의원단의 선거를 대통령 선출했다. 이게 뭐죠? 국회 간선제라는 거죠. 첫 번째 헌법은 국회 간선제를 택합니다. 2번. 부산에서 직선제. 부산에서 뭐 했다는 것은 뭐야? 전쟁 중이라는 뜻이죠? 부산에서 수출하는 것은. 52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거는 뭐에 준비한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시라. 52년을 먼저 기억하지 마시고. 뭐에 준비한 사건이다? 52년 대선에 대비해서 한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는 게 일단 더 좋아요. 3번을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지정했다. 이게 뭐죠? 이걸 48년의 위기라고 해요. 4번을 국회 간첩사건을 만들었다. 이거 국회 간첩들이 있어서 이런 법 만드는 것이다. 이건 뭐라고 하죠? 행정부의 반격이라고 합니다. 3번을 48년의 위기라고 하고요. 4번을 49년의 반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누구의 위기죠? 국회가 하는 일 때문에 누가 위기가 된 거죠? 행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부가. 그래서 행정부가 반격한 게 언제라고? 49년이라는 겁니다. 49년. 아시겠죠? 그 49년에 반격한 게 뭐뭐 있었죠? 이거는 친일파첩사건에 관한 법 48년에 만들고 49년에 반격 세 가지 있었죠. 아 국회의 언덕 간첩들이야 이것들. 국회 간첩사건. 국회 뿌락치. 또 뭐 있었죠? 반민특기 습격시켜서 없애버려요. 반민특기. 행정부가 습격한다. 그렇죠? 또 뭐 한다? 그 행정부랑 대칭하는 야권에 있는 대표주자를 대표주자가 그때 암살당하게 되죠. 누가? 김구가 암살당하게 됩니다. 이게 다 6월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6월에 반격이라고도 해요. 연도를 기억할 때는 그냥 49년에 반격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농지개혁법 자체는 49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50년에 개정된 게 시행되는 겁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